뽀얀 거 같지? 가두은 거 같기도 하고 뽀얀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시ым은 뭐하냐고? 이쪽 모니터 색감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네 말해줄 사람도 없고 괜찮은데? 아이고 나와라 괜찮은데? 어디있지? 아이고 나 바로 앞에 있다 뭐하니나 아이고 헷갈려 어? 하이 하이 반가 반가 오랜만이네요 어서오세요 안녕 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다가 그냥 인생은 즐겨야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아 여기는 그냥 뭐 별로 없어서 다닐만해요 거긴 어때요? 싸울림은 어디쯤에 있더라? 좀 밑에 쪽에 있지 않나? 거기는 많아요? 아 진짜? 지역이 어딘데요? 아 대구 옆이구나 아 거기 진짜 장난 아니던데 어떡하냐 빨리 없어져야 될텐데 큰일이네 아 일도 못 나가고 아 불편하겠고 어떡하냐 일을 못 나가면 어떡해요 근데 나도 뭐 손님 하나도 없어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 그래도 서울 쪽은 그냥 뭐 일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요즘 뭐하고 지내요 집에서 아 출퇴근이 4차에요? 아 출퇴근이 4차에요? 차 없으면 엄청 불편하겠네 마스크도 요즘 구하기가 어렵잖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싫어하겠다 저거 시팅 시팅 느려요? 왜 느리지? 이거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을 잃었어 잠깐만요 이거 수정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시팅 느리구나 잠깐 한번 딜레이 심해요? 잠깐만요 관리하는게 뭐였더라? 이건 아닌데 1분이나 차이나요? 엄청 차이나요? 내가 뭐를 설정을 안했나?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 번 안고 기억이 안 나 설정 지연 시간 낮게 해놨는데 껐다 켜볼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립만 발랐을 뿐인데 아유 진짜 립 서비스가 늘었네 비트레이트가 들쭉날쭉한가? 왜 그러지? 알았어요 한번 나갔다와봐요 안되면은 끊고 다시 해보지마 상태는 매우 좋다고 나오는데 너무 세게 해놨나? 트위치는 살짝 버퍼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출력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 출력 세게 잡아놔서 그런가 해상도를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나 이거 오랜만에 들어와서 서버가 9인가 보다 테스트하고 있어 자체 테스트 아 그래요? 청 안되면 좀 해당도 낮춰서 다시 방송 켜지 뭐 잠시 커피는 맥심이지 달달하다 벌써 1시 다돼가네? 시간 왜 이렇게 빨라? 그쵸? 맥심 좋죠 나 어제 우리 예전에 봤던 서브노티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를 샀어 근데 그 2를 사면서 싸울림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혼자 열심히 노가다 할 때 묵묵히 지켜봐줬었잖아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 근데 또 위치 켰는데 딱 왔네 신기하다 그때 진짜 웃겼는데 아니 끝낼 거 뭐 그렇게 노가다를 했나 몰라 거기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캠이 위치가 엄청 높거든요 이거 캠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낮춰야 되나? 너무 높아 이렇게 봐야 캠이 보이거든요 하하하 맞아맞아 원래 마음 같아서는 살고 싶었는데 안 깨고 괜찮아요? 막 그 있잖아요 그 포레스트라는 게임은 계속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포레스트를 한 달이나 했잖아 계속 살 수 있어가지고 이게 서브노티카도 약간 그랬으면 계속 살았을 거야 집 짓고 채팅이 확실히 느린가 보다 방송 거랑 똑같이 올라오네 그때 자원 다 고갈됐지 그래서 툴을 샀으니까 툴을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지금 게임을 여러 개 봐놨는데 그거를 할지 아니면 그 옛날에 그거 뭐였지? 그거 닌텐도로 했던 역전 재판을 할지 툴은 아직 완성 안됐는데 그것도 탈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연구인가? 이제 거기를 연구하는? 좀 진화해가지고 약간 그런 삘인 것 같기도 하던데 멀티가 있으면 진짜 다들 집 짓고 살텐데 자원 고갈시키고 탈출해 그럴까요? 즐길만큼 즐기고 다른데도 구경 좀 하고 괜찮은 것 같아 나만의 행성 마침 인터스텔라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인터스텔라 보니까 또 이거랑 느낌 비슷하잖아 약간 우주 같고 그래서 좀 뭔가 더 재밌지 않을까 아니 인터스텔라를 내가 세 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똑같은 데에서 자꾸 울어 맨날 똑같은 곳에서 익숙해진만도 하는데 맨날 해로워 내가 인터스텔라 극장에서 두 번 보고 얼마 전에 티비에서 다시 봤어요 펜션에서 혼자 여리 뭐해? 아 나 눈물 엄청 많아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울면 나도 계속 울어 막 서럽게 우는 건 아니고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만화책 보고도 되게 잘 울어요 어릴 때도 애니메이션 보고도 많이 울었어요 아 근데 눈물이 너무 많아 근데 웃음도 되게 많아서 그냥 감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별이 다리 아파? 덥다 보일러 켜놨더니 더워 만화책이야? 요즘에는 안 봤는데 예전에는 엄청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볼 거 있나? 요즘엔 그냥 웹툰밖에 안 봐가지고 만화책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얼마 전에 드래곤볼 나왔잖아요 게임 아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것도 하고 싶다 옛날에 드래곤볼 아 깜짝이야 어 제이유엔님 팔로우 감사해요 아 그쵸 요즘 볼만한 게 없지 어 애니 뭐 봐요? 요즘 재밌는 거 있어? 말 몇 번 안 했는데 벌써 목이 아프다 어 그건 뭐지? 그건 처음 듣는데 저 저 12월 말에 말부터 1월까지 독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거든요 기침 너무 많이 해갖고 그대로 목이 되게 잘 쉬어 음 한번 볼게요 어디 거야? 그때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일주일 동안 못했는데 인오공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 정말 무섭더라고 다시는 말 못할까봐 음 음 어 근데 되게 짧다 26부작 밖에 안 해 음 단행본은 아직 연재중이네 어 원피스를 제쳤대 대박이다 얼마나 재밌으면 원피스를 제쳤어? 한번 봐야겠군요 하긴 뭐 예전에 그 멋있게기냐 그거 동그란 원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였지? 걔도 애니메이션은 얼마 안 했는데 만화책은 길개같지 아 그게 뭐였지? 그 동그란 거 막 외계인 나오고 되게 유명한 만화인데 동그란 고체 그 뭐지? 아시는 분? 아 그거 몰라요? 그 있잖아 아 막 외계인 나오는데 외계인을 잡으러 가 사냥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얘네는 그 아 근데 죽은 애들이 다시 살아나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어 이거 게임 100점 맞으면은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누굴 살리거나 막 그랬었었는데 아 그거 뭐였지? 주인공 얼굴만 기억나네 오 뿐이다 대박 이게 누구야? 내가 나중에 알아올게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 채팅 안 됐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너 나 팔로우 해제한 거 아니니? 아 카톡 누가 보냈나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접속해서 그런가봐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접속해서 그런가봐 희한하네 희한하네 외계인 막 사냥해가지고 그 막 점수 아 나 오늘 대청소했어 대청소 물건 버릴 거 싹 버리고 중고로 팔고 난리 부르스였어 오늘 그래가지고 남은 떨거지들 저기 있어 저것도 봤어? 저 떨거지들 아 그게 그건데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죽는데 지하철에 치여서 죽어 어 그리고 그러면서 어딘가로 이동해 어 알았어 잠깐만 내가 만화책 얘기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이동을 했는데 막 이렇게 아 맞아 간츠 간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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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츠야 간츠 맞아 그거 아 그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잔인했어 외계인 새끼들 그 여자애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게 뭐야 간츠 참 재밌게 봤었는데 내용이 좀 어두웠지 강아지용품? 뭐가 있지? 식은거 없던 진짜 그거부터 얘기하고 그랬다 주인공이 죽는거부터 뿌니언니한테 얼굴 보여줄까요? 샤오리 오빠한테 얼굴 보여줄까요? 별이? 안녕하세요 별이에요 별이 오랜만에 왔어요 귀여워 아 더워 원래 털어놨어 회색까둥이 아 너네는 흰둥이지? 우리 별이 색감둥이 아니거든? 우리 별이 우리 별이 이거 하얀색 있거든? 별이 얼굴 피곤해 볼 때 야 오랜만에 오자마자 싹둑이한테 싹둑 당했네? 아 겁나 웃겨 뭐야 나 싹둑이 있는 것도 잊어먹고 있었다 아 너무 웃겨 와 싹둑이가 있는 것도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별이 나이 먹었다고 지금 어? 쑤둑이가 아 나 진짜 웃겨 갖고 짠지 아 겁나 웃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 나 이거 방송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커튼이 노바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냅둬서 그래 아니? 얼굴 빨개? 얼굴이 점점 빨개지네? 나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로션만 바르고 와가지고 아 더워 내가 아까 보일러 엄청 틀어놨거든 겁네 어 열 올라 혼자 열 내면서 얘기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후원 후원 실험을 해봐야겠어 아 아직 차이 있어 잠깐만 시험 삼아서 해봐야지 되나 하긴 아 된다 된다 내가 어제 오랜만에 포레스트 들어갔거든? 뒤졌어 두 번이나 걔네 무섭더라 나 혼자 있으니까 겁나 무섭던데 걔서 열봐서 꺼버렸어 이기질 못해 뿐이가 없으니까 못 이기겠더라 아 나쁜 놈들 원신 나쁜 놈들 원신 나쁜 놈들 아니야 오버워치 요즘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방송해가지고 그런거야 뿐이 왔으니까 오버워치 나중에 한판 해야지 다같이 한판 해요 근데 싸울링 컴퓨터 있나? 썰고 자르고 빼대기 치고 해야된대 ㅋㅋㅋㅋ 아 진짜? 나 근데 버튼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가지고 빠대만 했어요 이틀째 빠대만 했어 어 나 근데 골드 넣어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골드야 흐니 너는 뭐니? 너 브론즈지? 컴퓨터를 책상에다 왜 연결을 못해? 컴퓨터를 책상에다 왜 연결을 못해? 이따 에쎄 에 이따 여기 누워있어요 아 에쎄 까 여기 여기 광고 안 나오니 나올 줄 알았는데 창문 좀 열까? 나 얼굴이 되게 슬로운 사람 같다 왜 저래 얼굴? 건빵이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코로나가 문제지 나 다음주에 강원도 삼박사일 여행가는데 괜찮을까? 아 맞아 컴퓨터 때문에 더운 거였구나 아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가서 우리 둘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이미 펜션을 3일 치를 다 예약했는데 어떻게 취소해 그럼 그냥 생돈 나가잖아 왜? 내가 산책 당한대 산책을 당해 아 맞아 마스크 쓰면 숨쉬기 힘들어 근데 차로 이동하니까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 내가 안경을 끼는데 마스크를 쓰잖아 그럼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 아 맞아 안경 못 껴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 입냄새가 나서 싫어 이거 그대로 해야되면 냄새나서 싫어 전 차 혼자 타고 다니죠 강아지랑 나도 모르게 입으로 숨쉬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숨쉬기가 힘들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불편해 근데 요즘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 다 쓰고 있어 그쵸 그쵸 아니 뭐 누구랑 같이 타는 거 아니니까 아 맞아 맞아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막 되게 막 그래 근데 나는 자꾸 차에서 그냥 내리니까 자꾸 까먹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안 쓰고 있어 아 그럼 되게 민망해 막 빨리 차에 타고 싶고 막 그래 그쵸? 막 꽤 돌아다닐 때만 쓰면 되죠 아 맞아 맞아 귀 뒤에 아파 방독면 써야되나 방독면 어떤 사람들 막 방독면 쓰더만 근데 너무 가해 응 여자 얼굴에 대형은 엄청 크지 않나? 나도 여기 눈가까지 와가지고 불편하던데? 그런가요? 방독면이면 더 답답한가요? 에이 대충 살아 오리주둥이 오리주둥이 같애 아 웃겨 뭔지 알겠다 무슨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할까요? 아 웃겨 any one any one 투표 해 주세요 느낌표, 투표, 띄어쓰고 번호 1번은 역전재판하여 2번은 서브노티칼툴을 하는거야 3번은 오버워치하는거야 그리고 뒤에 숫자를 써야지 느낌표, 투표, 숫자를 써야지 띄어쓰고 1, 2, 3 중에 1번이 역전재판 역전재판 재밌어 보여 2번이 서브노티카2 3번은 그냥 오버워치 좀 이따 게임 뭐할까? 아니 왜 보이지 나한테? 왜 나한테 보이지? 나한테 보이면 안되는데 투표내요 어? 왜 이거 투표 안되지? 미안해 투표 종료됐어 이거 여기서 클릭하는건가? 트위치 이상해 투표관리 새로운 투표 이거 아닌데 어? 그치같애 진짜 뭐할까? 나 다 하고싶어 다 하고싶어 아 진짜? 이제 자야돼? 아 슬프다 왜이렇게 일찍 자 아 바쁘고 운나뿐니? 나 뭐하고 놀까? 어디앞어? 알아? 그 개 데려오네 갱갓? 우선하러 가는구나 아 진짜? 아 아예 딴데 가는구나 아이고 병들었을텐데 아 그래?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가네? 다행이다 투표는 내가 다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어 아 인보야? 강아지 많다고 뭐라 하셨어? 하긴 두마리도 힘든데 화내는 거 봐 귀여워 아 역전재판을 할까? 서브노티카를 할까? 난 둘 다 하고싶은데 나 역전재판은 사야돼 지금 엄청 싸던데? 만얼마밖에 안하던데? 스팀 누구? 누구? 누구인가? 푸니 쟨 대체 맨날 뭐라고 하길래? 딱 쏙쏙쏙 맨날 잘려 아 너무 웃겨 아 맨날 컷당하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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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서 우리집도 털장난아닌데 어떤거 할까? 인기제품 우리집은 어떤옷이든 안돼 이런옷입구 손님한테 차를 딱 주잖아? 그럼 차에 내 옷에서 떨어져있어 저번에 한마디 하더라구 뭐냐? 뭐냐? 상정 어 너무 빨라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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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아지 다들 키우는구나 원래 이중모드도 많이 빠지는 그런거 같긴 하지 아 코가 찌자 서브노티컬 잘 다운받아졌나 한번 볼까? 다들 그러네? 다들 두 마리 키우네? 우와 신기하다 요크전은 그냥 그냥 털 아닌가? 장모? 그냥 장모 아닌가? 직모지 직모 그 말이 생각이 안나는데 라이브라리 일단 다운받아져 있나 확인해보고 방꼽스웨이 참머리 내 참머리 하긴 가끔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지 어? 잘 다운받아졌나 버그가 가득하고 세련되지 못했어 이거 대기업이다 세일단 웨이 세일단 네 세일단 다운받아졌나 세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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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세일단 아이고 PC방은 가기가 좀 그렇지 않나? 편일이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루할텐데 만난 것도 못 먹지 왜 안뜯어져? 나도 점수 올리고 싶다 마지막에 했을때가 뭐였지? 한때 참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없지 아이죠 참 브론즈 아 800점이래 대박 올리면 뭐해요 다시 떨굴건데 실버나 브론즈나 우린 어차피 광물이야 착하구만 어 뿐이 없어졌나보다 갑자기 조용한거 보니까 뿐이 갔네 싸울림은 높은거였잖아 우리보다 높은거였는데 그것도 기억 안나 이름도 플래틴 플래티넘인가 뭐지 풀은 뭐지 풀 다이아도 광물이구나 들어보니까 할말이 없네 나는 브론즈 실버 이것만 생각했는데 골드 음 맛있다 자리 자요 모가지 안아파요 어떻게 이러고 자지 봐봐 게임할까 그래요? 난 나 빼고 다 잘하는거 같은데 화장실 한번만 갔다올기야 광고 한번 틀고 갔다와야지 60초짜리 나도 잠시 stocks hippoclectif 2020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별이 너 되게 뚱뚱해 보인다? 응? 너 되게 뚱뚱해 보이시지? 잠깐만. 잠깐만. 광고 안나오는구나? 그냥 안나오면 어쩔 수 없지. 속쓰려. 아까 불닭 치킨을 먹었더니 속이 아프네?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발 받침대 맞아? 짱인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랬구나. 웃겨. 아 웃겨. 발 받침대입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불편해. 얼굴 왜이렇게 빨개? 근데 덥긴 덥다. 땀나네. 어떻게 보자. 이거라도 바르면 시원할까? 뾰루지나서 너무 아픈데? 뾰루지나서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는지도 다 까먹었다. 실행을 하고. 어? 그냥 지금 게임은 못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서브노티카 해야 될 것 같아. 사놓은거. 선택할 수가 없었어. 미리 사놔야되겠어. 이거 깨고 이거 깨고 새로 사서 나중에 해야겠어요. 지금 소리 어때요? 소리 좀 커요? 소리 좀 커요? 한 번 들을까? 잠깐만. 잠깐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큰가? 내 목소리보다 큰가? 내 목소리보다 큰가? 내 목소리보다 큰가? 내 목소리보다 큰가? 여기 게임 안에서 줄이면 되지? 바보 아니야? 설정. 80. 이제 어때요? 너무 작은가? 조금만 키울까?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나오는구나. 70정도? 이렇게? 랩빛. 화면 부드럽게 잘 나오나?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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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일단 해볼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아주 잘 들리나요? 얼굴 너무 작게 나오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가깝다? 이게 낫나 그냥? 화면이 다 옆으로 갔지? 여기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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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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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띄워야 되니까? 잠깐만요. 어? 어? 화면이 안 나와. 잠깐만요. 됐다. 이제 됐나? 아직도 불러오고 있어. 아직도 불러오고 있어. 설정하는 동안 아직도 불러오고 있어. 오키오키 아직 아직 40%밖에 안 됐네. 너희도 좀 마셔주고 저 아까 말했잖아요. 불닭 치킨 먹었어. 어제 시켜놓은 거 남은 거 먹었어요. 남은 거라서 좀 딱딱했어. 남은 거라서 좀 딱딱했어. 엄청 매운 치킨은 아니었고 여기서 연구하는 거 같아. 저 온 거 가고가 가자 열려라 참게 삐옹삐옹거리는데? 왜 그러지? 앉을 수 있어 이미 어느정도 되어있어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거 같고 어제 누가 그랬는데 이거 하면 펭수가 덤으로 온다면서 펭귄 만날 수 있다고 어 밖에 나왔어 눈이 내리고 있네 어 이거 1,25일달에 했으면 딱이었겠는데 이거 타고싶다 아 손상됐네 뭐해야되지? 마우스 마우스 이거 너무 빠르지 않나 감도 좀 맞출까 띄는거 없나 어지러운 말씀하시냐 지도 같은게 있었나? 아 맞다 아 맞다 인벤토리가 있었지 아 맞아맞아 뭐 하라는게 있었지 아 저장 한번 해볼까 아 저장 한번 해볼까 아 저장 한번 해볼까 어 게임으로 들어 들어가 어 물소 물이 아니야 얼음이야 아 너 완전 백지야 처음 게임하는거야 뭐야 바로 올라왔어 올라오는 모션도 없이 어 이거 눈사람봐 부수면 안되겠지 이거 봐봐 눈사람 너무 귀엽다 눈사람 너무 귀엽다 예전에 지도 같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이건 열수도 없잖아 오 춥다 추워 추워하는데 어딘가 가야되는거 같은데 어 딜레이 생겨요? 화면 해상 모습 낮춰야되나? 끊기나? 한복 진짜 끊기네 이게 서버를 나면 좋은걸 안좋으니까 끊기는거 같으면 끊기는거 같으면 제가 리방할게요 좀 해당도 낮추면 될거 같애 올라갈 수 있나? 어 여기는 못올라가 어 여기는 못올라가 다시 한번 확인해 태킹 아무것도 없는데 그니까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잘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 해당도를 높이 잡으면 안되더라구요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어 따뜻해 열꽃이야 별이 꿈꾼다 살짝 끊기는거 같기도 하고 내가 보는 화면이랑 좀 다른거 같기도 하네 어 이거 해상도 낮춰야될거 같애 내가 보는 화면이랑 좀 달라요 어 나 동시송출하면 안될걸? 컴퓨터가 못 버텨 이거 이거 일단 리방 한번 할게요 해상도가 내가 지금 너무 높게 잡고 게임해서 그런거 같애 몇초안에 다시 올게요 아니 안나? 응 안나? 안나?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나? 살짝 땡기는 것 같은데 서버가 안 좋은 것 같아 예전에도 서버 노틱 할 때 처음에 이랬는데 누구냐는 뻔히 외계인이겠지 왜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커피가 있어? 어? 어 커피 좀 더 가져가자 신기하다 커피가 있어 첫판을 찾아야 되나 보다 어? 1인줄 아 그래요? 약간 끊기는 것 같아 해상도를 좀 낮췄는데도 출력을 좀 낮췄는데도 이러네 어? 다시 소리 커요? 내 목소리보다 커? 어? 다시 소리 커요? 내 목소리보다 커? 어? 그럼 60으로 해볼까? 만약에 70 이렇게 해볼까? 발려 나 어디가 왔던 길인지 헷갈린다 아 여기 왔던 길인가봐 이거 뭘까? 채굴하는건가? 아직 장비가 하나도 없어 장비를 득템해야 돼 어? 안한 길이야 어 나 길치니? 나 길치니? 어 뭐 아이템 없는데? 길치 난 뭘 놓쳤나? 뭔가 못 보고 왔나? 땅바닥 좀 보고 올까?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여보세요? 아 맞다 저거 안 바꿨어 알림 카테고리 바꿔야지 이거 이름이 어 뭐였지? 빌로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안했네 어 혼숬 혼숬... 혼수 허용 혼… 혼수… 게임 혼수 허용 어 자원 고갈을 가자 메비게이션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스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왜 없지? 지금 밤인가 봐 갑자기 어두워졌어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 지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니까요. 불친절해 아무것도 없어 어딘가에 석환이 있을 건데 땅에 어디 있을까 훈수하러 다른 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땅에 훈수 좀 해줘야지 인벤에 있는 거라곤 커피밖에 없어 쓰디슨 아메리카노 바깥에는 없겠지 바깥에는 없겠지 그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영 뭐 없어 버그 버그인가? 이거 버그가 되게 많다던데 뭐야 뭐야 아니 여기 아닌데 왜 번개가 튀져? 나 아메리카노는 못 맞아 맥싱만 먹어 어 올라올 수 있었잖아 어 그럼 저기 올라가지나? 달려 달려 올라가 올라가 아 안되네 헛헛 아 안되네 그쵸 자연상 이상하네 야 아우씨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봐 안 올라가지 다른 데인가 봐 어 퍼펑이 어디 있을까? 어디? 에이씨 커피나 뽑아먹어?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 커피나 한잔 할까요? 커피나 한잔 커피 뽑아먹어 드세요 아니 뭐 아무도 없어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그니까 아 속 터져 아니 지금 게임을 시작도 못했어요 아니 지금 게임을 시작도 못했어요 아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재봉틀이 왜 여기 있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꼼꼼히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아 어지러워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볼까? 어머 이런 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데? 어..저기 들어갈 석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네 어디 있을까요? 공약 보고 올까? 어? 저기 뭐가 있다 아닌가? 아 저 반짝거리길래 뭐 아무것도 없어 아이템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집어 지지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어거는 아니겠지? 달리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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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기 자 그니까요 다른 게임은 막 뛰는데 그게 있는데 이거랬네 아 근데 진짜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길은 대체 왜 있는거야 여기 벽에서 심지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시장도 못하고 있다 공략 찾아 참을만큼 참았고 시장 시장도 못하고 있어 아 짜증나 기지에서 뭘 갖고 왔었어야 됐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들 하는 것 좀 찾아볼게 아 이게 같은 세계관이네 같은 행성이래요 내가 탈출한 데 다시 온 거야? 아니 없어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누가 안 알려주나? 아 기지로 가래 아씨 하하하하 괜히 여기서 땡 난리를 쳤네 여기에서 뭐 나올 줄 알았더니만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기를 들어주세요 야 이거 왜 안 올라가지니? 살려 살려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 많이 타게 해 먹었는데 이 쪽이 아닌나봐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아 여기로 갔다 오.. 아 나 길치네 진짜 하하하하 저기도 나는데 다시 저기로 갈라 그랬어 아병 어 낙땜도 없어 너무 좋아 아병 나르는 재미가 있네 하하하하 난리 났는데? 어? 저거 눈사태 아니야? 하하하하 오마이갓 어? 기지가 없어졌어 그쵸 뛰는 맛이 있지 자 갑니다 쇼 원래 보통 사자 엄마야 아 놀래라 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는데 어? 여기 뭐 있나? 어? 못 올라가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숨 쉬고 올라가는 길이 사다리가 부서졌어요 사다리가 부서졌어요 사다리가 부서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물속이 맞네 뭐 하나 남은게 없는데? 뭐 하나 남은게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된대? 어? 뭐 하나 남은게 없는데? 아 비지가 없어졌어 어 얘 숨을 오래 참는다 이러다 죽겠는데 아 저리 올라갈 수 있나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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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 쉬어 아 아 화면이 안보여 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기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닷속에서 기지 지으라는 거 아닐까? 첫번째처럼 아 너를 보래 어어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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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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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풍 오고 있어 아우 부기풍한테 가야겠다 500m 300m 아 근데? 아니구나 다 온 줄 알아 양심이 없어 아 좋은거 주겠지 오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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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야옹 옛날 추억 떠오르죠? 그때도 이걸로 시작했잖아 시장은 조촐하게 와 오랜만이네 일단 산소통 만들어야지 티타늄이랑 섬유 부물 아 스캐너도 만들어야 돼 스캐너도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거 캐을 장비가 없는데요 맞아 내가 감속 진짜 많이 캐가는데 근데 그거 놓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겠지 커피는 열심히 있구만 라떼 안잔 그러면 일단 배터리는 리본식물 구리강성 강성을 어떻게 캐지? 나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이거 뭐지? 뭘 주고 시작해야지 이거 너무 하시네 태양열 선전등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스캐너나 손전등이 필요한데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 구리강성을 만들려면 뭔가 부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 고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야겠어 아까 그 공작 켜놓은 거 보면 되겠다 맞아 그거 갖고 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기지는 부서지고 그냥 거식이 녹아다네요 타죠?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잡은 거 봐 멱살 잡고 따라와 야 멱살 잡고 따라와 물 만들자 아 겁나 웃겨 아 웃겨 죽겠다 칼 실리콘 고무랑 실리콘 고무는 어떻게 만드는 거였더라 아 미역 먼저 찾아와야 돼 미역 미역 찾자 물고기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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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물을 주니까 얘는 계속 잡아야 돼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아 쟤 왜 저렇게 빨라 물고기 또 잡아 미역 미역 아 맞다 미역을 자르려면 칼이 필요한데 칼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열매 열매 물 물 물 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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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GAN 죽을거 다 더 가져가야지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이는 잘 하겠지 오리발이 없어서 엄청 느려요 지금 수영이 물고기가 나랑 같이 수영하니까 좀 빠르려나? 계속 산소가 없어 조상렬을 잠깐 뱉어 저승 갈뻔했죠 이제 뭐든 만들 수 있어 한가닥 했던 때가 있어서 물갈퀴를 만들면 빨리 이동합시다 그 다음에 섬유 국물 이거 칼 만들어야 돼 칼 티타늄 티타늄은 지금 못 구하니까 손전등이나 스캐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광석 어떻게 켜더라? 광석 내가 어떻게 켰었지?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광석을 어떻게 켜지? 맨손으로 켤 수가 있나? 일단 실리콘 보면 겁나 만들어 유난류? 유난류 만들어 필요해 유난류 물 좀 만들자 밥도 먹어야 돼 바빠 너는 좋은 물고기였어 티타늄 주울 수 있었던 거였나요? 아 그러면 티타늄 주우러 가야겠다 이게 하도 안 하니까 기흡이 안 나 오 싸울린 덕분에 헤매지 않겠구만요 됐어 만들 거 거의 다 만들었어 2개씩만 갖고 다니자 밥 먹자 냠냠 어? 뭐야 배가 안 차 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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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고 어 밤 됐다 물고기 어 얜 좀 징그럽네 물고기 물고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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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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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징그러운데요? 이거 가난할 땐 아 이렇게 많이 주우러 다녀 어 살려주세요 아 아 할머니 얼굴 보여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아 형광등 같다 진짜 그래도 형광등 같지만 앞이 잘 보이진 않네요 얘 들고 있다고 아 일단 고기만 많이 적어놓고 구메랑 고기 이게 이게 배가 잘 불러 이거 먹어야지 일단 좀 위로 올라갔다가 무슬모 화경은 좀 있는데 그게 없네 피타늄 어디 있을까 으시시하구만 어 여기 무고기 진짜 많다 물은 많이 만들 수 있겠구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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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갑자기 화면이 너무 깨끗해졌잖아 어 그거 이거 싹두기를 취소해 놓을게 잠깐만요 이거 일단 집에 잠깐 갔다가 이 싹두기를 컷을 좀 낮춰 놓을게 집 어디야 근데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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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 못 찾아 불이 없어가지고 집 찾기도 힘들어 입구가 어딨어? 여깄다 일단 밥 좀 먹고요 밥을 좀 먹고 물 한 모금 한번 기다려봐요 싹두기에서 채팅관리 금지단어 이거 끄면 되지 이제 괜찮아 이제 이제 괜찮아 이제 생물명 좀 찍힐 것 같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물 잔뜩 만들고 우물 같은 거 만들 때까지는 어 외계인 소리나 이거 소리 PD 소리 잘 들려요? 아 맞아 맞아 그때 고기 내가 다 먹었었지 이거 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내가 물갈키 만들지 않았나? 왜 없지? 이게 내 옷 어떻게 입더라? 나 옷 입는 방법도 기억이 안 나네 내 옷 내 옷 물갈키 이미 입은 건가? 보이나?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 이거 아 이거 귀 아프다 나 헤드셋으로 바꿀게요 키가 너무 아파 잠깐만 아 어어 어떡해 어떡해 아아 내 목소리 들려요? 미니스로 바꿔야 되나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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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지 어 나 죽을 뻔했네? 일단 물 한 모금 마시자 어 물이 없네 물을 몇 개를 들고 다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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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과수를 만들어야 돼 더 좋은 여과수를 어 이제 해뜬다 해뜬다 이제 티타늄 캐러 갑시다 아 손으로 할 수 있네 손으로 캐네 야아 힘 겁나 세 손으로 막 캔다 광석 아비오 흫흫흫 흫흫흫 리브샵 리브샵 off 이분 이게 뭔가를 잡고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네 흫 흫 조상님한테 einige 보내려고 그랬대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내 실수야 내 실수 흫흫흫 아 웃겨 티타늄 많이 캐가야돼 그래지 많이 만들 수 있어 아이템에 태어내면 어디 있을까? 뭐야 이거 뭐라고 쓰여있는게 한국어는 왜 없는거야 이 게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도는 강철이야 이거 빨리 산소통 만들어야겠네 답답하네 돌 키으러 가세 돌이 좀 있는데?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 그거 있어야 돼 그게 없다 어 나 집 어딨어? 100미터나 수영해왔어 100미터까지 수영했으면 지금 운동 엄청 안겨 건강해 건강해 엄청 건강해 10미터까지 수영해왔어 10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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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나.. 아 불의 고기 이거 갖고 있어야 되네? 아 아니구나. 실리콘 고무. 아 이거 꺼내와야 돼. 깜짝놀랬네. 어 인사해.. 인사성은 밝거든요. 스캐너 배터리 만들어야 되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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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어디있죠? 오 절인 것도 있다. 소금 있으면 절일 수 있네. 리본식물. 칼이 써야 되는데.. 아 칼이 이제 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를 여러개 만들어야 되니까 리본식물 2개. 이제 칼 들고 다니네. 아벼. 아까 미역같은 애 어디있었지? 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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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네. 아까 미역 어디있었죠? area 우리 발.. 여긴 있는데? 쌍 connectors. 저기있다. 저기있다. 미역.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리본식물이라 그랬는데? 이건 미역인데? 리본식물이 어떤거지? 얘 나쁜놈같이 생겼다? 되게 나쁘게 생겼다. 뭐야? 얘 뭐야? 타고다니는거였어. 대박! 타고다닌다. 애완동물 생겼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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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산소는 또 해야되는구나. 재밌는데? 방금 되게 재밌었어. 리본식물이 어떤거지? 이것도 아니고? 아벼. 아벼은 이것도 아닌데? 뭔가? 아우씨. 그러게요. 저런게 있네. 재밌었다. 근데 숨이.. 거시게 하네. 야 나. 야이씨. 덤벼. 어? 펭수야! 펭수다! 펭수야! 황제 펭귄! 펭수야 같이 가! 펭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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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무것도 안 죽겠어요. 엔. 그냥 이렇게 칼질 1번 해본거야. 혹시나 뭐 배워지는 거 있나 해서 안 되네 리본 식물이 어떤 거야? 바로 앞에 있어야 정상 아니요? 하이루 하이루 이상하네 어떤 걸까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거였어 아 바로 집 앞에 바로 있었네? 와 이제 스캐너 만들 수 있겠다 헤떨리 아 리본 식물 두 개씩 필요해 어떻게 해 넌 불호국이 이거 먹어버려야지 어 그러게 그러게 등장 위치 어둡네 어 이거 부패했다 버려야겠어 물 마시고 아 이것도 부패했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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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리본 식물이 지금 부사팅이 있었는데 어 스캐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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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계속 산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뭐 할 수가 또 리본 식물 어디 있을까 뭐야 이거 생물이었어?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갔나 봐 없어 구석탱이 있구나 애들이 구석탱이 있구나 애들이 이 취미 있을까 일단 산수 한번 먹고 해겨내기 구석구석 구석구석 하쟤 구석 하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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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식물 어딨지? 하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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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떻게 생겼었지? 그새 까먹었어 어 나 뭐야 땅 위로 올라왔는데 방금 방금 있었어요? 어 못봤다 어디 있었지? 여기? 어오오 오오오 얘구나 얘 이야 잘 본다 진지게 뒤집어 가야지 배터리를 만듭시다 배터리를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게 손전등이랑 섬유구물이 필요하네 산소통을 만들어야 되잖아 칼 들어 나 나빠질거야 미역 어디있었죠? 금세 또 까먹었네 길을 저기있다 저기있다 노가다 나는 이런 노가다가 좋아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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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뭔가 만드는 재미가 있잖아 아우 느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빨리 산소통을 만들어볼게 섬유구물 미리 만들어볼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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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바리 어 이제 스리도그 만들 수 있어 오예 신호기 하나 만들어야지 드디어 노가다 시작이다 덴벼라이 것들아 아 유황이 필요하네 이거 유황을 어디서 구해? 어 컴퓨터칩도 필요하잖아 이제 어 이제 뭐 필요한게 겁나 많은데요? 일단 이건 다 됐고 일단 손전등이나 만들자 어? 여기 하산지대가 어딨지? 하하하하하 여기서는 헷갈리는데? 됐스 좋았어 일단 일단 밥을 먹어야 돼 물 좀 꺼내고 끌고기 물고기 잡아라 아 얘네 왜이렇게 빨라 고기야 고기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면 가까운 데 있지 않을까요? 일단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가는 거야 아 그러게 이거 치우면 멱살 잡을 수 있을걸요?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자 헤어드라이기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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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야 되지? 뭐를 이제 멀리 가봐야겠다 이제 멀리 가봐야겠다 이제 멀리 가봐야겠어 이제 멀리 가봐야겠어 아비오 맞다 부품 아까 지나가다 부품 있었었는데 그거 어딨지? 스캐너 어 이 나쁜 놈이다 얘 어 잠깐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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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 사람 살려 어떡해 사람 살려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 살려 아 위에가 얼음이야 아 죽었어 죽었어 나 저장 안 했는데 아 아 아 위에가 얼음이야 아 떡을 나 뭐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벌써 죽었어 아니 위에 딱 올라가려고 했는데 얼음이 아 허무해 아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물 잃어버렸나 보다 물 아 세이브 음 차근 자주자주 세이브할게요 대박 어 오랜만에 주문이 짜릿한데? 근데 지금 아이템 갖고 있는게 없어가지고 별로 잃어버린 것 같진 않아요 자주 가야겠다 어 없는데? 흫 그러니까요 초반이라도 다행이지 중반이었으면 뭐 로드해야지 로드 칼 줘봐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안되네 흐흐흫 어 손가락 아파 벌써 손가락이 아파 아 뭐야 왜 기지앞이야 나 되게 많이 돈거 같은데 기지앞에 있어 아치 아 진짜 일부야 맞아 양손잡이가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 얼음 조심 얼음 조심 이거봐 여기가 얼음이라가지고 젖은 갈건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얼음.. 위를 잘 봐놔야되네 아니 뭐가 없어 소금이다! 이제 물고기 절여먹었어.. 딱 봐도 쟤 사악해보여 딱 봐도 나쁜놈이야 자원은 맞네 고갈시키는 재미가 있어 여기 필요한게 있나? 아까 뭐 만들었지? 위로 올라가보자 이제 해 뜰려나봐 뭐 이렇게 빨개? 여기 되게 무서워 시뻘개 하늘 왜 저래요? 너무 무섭다 안녕 안녕 쓰담쓰담 어지러워 얘 타고다니면 내릴래 아 불나서 그런가? 아 아니야 해가 뜨고 있는거였어 해가 뜨는데 너무 시뻘개 무섭게 무섭게 진짜 불난줄 아까 독박이 있었는데 트럭같은거 만들어야되는데 어 꺼져 어 딱 봐도 나쁜놈이야 어디있었지? 황사 아 여기도 황사가? 고간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나비네? 어 나비 벌써 나와요 아 맞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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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다녀야지 아 이게 그 뭐지 뭐냐 우리 타고 다니던거 어? 그게 없어서 불편해 이거 언제 이러고 다녀요? 어 언제 이렇게 걸어다녀 이거 힘들게 너무 힘들어 걸어다니는거 어 또 어두워졌어 뭐야? 이제 안 이거는 안캐도 될 것 같아 갑자기 어두워 일단 밥 먹고 물건 좀 넣어놓고 봐야겠어요 물 하나 꺼내고 이제 유황만 있으면 되지 어 소금 아 소금 소금 아까 소금 캤는데 여기 있다 절여놓으면 안살아겠지 나중에 필요할때 먹고 나중에 필요할때 먹고 유황이랑 아까 그거 내가 파편 찾았던거 그걸 찾아야 되겠다 파편 빨리 만들어가지고 날아다녀야지 언제 잠수함을 안타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너무 느려 다니는게 언제 쓸데없이 이런거 캐지 않겠어요 파편을 찾아야해 파편을 찾아야해요 파편을 찾아야해 유황은 어디있지 시험해 뭐야 여기 문 엄청 와 뭐 없나요? 뭐 없나요? 리본이다 리본이 필요할지 모르겠어 이거 가져와 2개만 갖고 가고 2개만 갖고 가고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아까 파편 그냥 막 돌아다녀볼까요? 최대한 집으로 집에서 멀리 가는거야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3개 산소 죽든 말든 가보자 가보자 깊이 가보자 아우 짜릿대 어 100미터야 이런데 원래 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그렇지 여기 이런데 뭐 있어야지 위로 올라가 이런데 뭐 있어져야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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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올라가 지져? 왜 안올라가 지져? 아 뭐야 뭐야 아씨 나 잡혔나봐 키가 안눌려 키가 안눌려 키가 안눌려 나 죽어 나 죽어 사람 살려 어 다쳤어 어 앞에 하나도 안보여 아 아 내가 자꾸 키를 잘못 누르고 있구나 뭐가 좀 나와줘야될건데 만들어야 할게 만들어야 할게 뭐가 있지? 오옵 그렇지 그렇지 뭐라도 만들자 이거 지도같은거 없었나? 이거 지도같은거 없었나?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지도같은거 없었나? 이거 좀 불편한데 아니 슝 슝 너무 느려요 개선 도구 어 운케러 가야되네 만들어야 할게 아 수리도구 어? 수리도구랑 짠 이건 왜 필요하지? 일단 수리도구가 있어야되나보다 수리도구가 있어야되나보다 아니 저거 타고 어디 못가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올라갔지 이거 없나? 뭐가 있어야되는데 뭐가 있어야되는데 쇼 쇼 이러고 아 아 이왕은 어디있을까? 이왕 필요하다 이왕 다티타늄 아니야? 아 그래 흠 저까지 들어가야되나? 오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너무 깊은데? 오예 산소 여행 저게 나비의 보다 아 제가 likely 어? 불이나 이런거밖에 없지? 필요없어요 이제 뭐가 나와줘야되는데요? 나 잠수함 만들고싶은데? 너무 멀리가면 또 안될거같아 여왕이 어디있을까? 수리도부도 만들 여왕 어디있을까? 검색해봐야겠다 일단 집으로 가볼까? 지구에 가는길에 가는길에도 뭐가 없네 흉 아니요 유왕 못찾았어요 일단 어? 이걸 만드는건가보다 화면에 위에 뭐가 떠있네 은을 찾아야되네 은 맨 위에 화면에 재료가 떠있는데요? 불이 필요없구요 불이 필요없구요 불이 필요없구요 은이 필요한데? 은 어디있을까? 은근히 비상 은닉 머시기가 있다는데? 여기 여기에 뭐있나본데? 뭐가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있다! 뭐야 이거 이거 오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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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어 뭐 찾았어 여기있어 대박쓰 산소 오오오 뭐가있어 뭐가있어 이런 느낌 이외홍 자 algo 어 혼자서 해놨어요 뭔가 찾았어 어? 저기 안쪽에 있나보다 산소 산소 일단 산소 채우고 무신 저기 뭐있다 아빠도 뭐있쥬? 헤헤헤헤헤헤 감사감사 아 뭐가 있을까 뭐야 구급상생 딸랑 이거 하나야? 오! 나침반? 뭐야 뭐야 길찾기도고 근데 생각보다 좋은건 안나왔는데? 어 여기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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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라도 챙겼어 그래도 뿌듯해 좋았어 어 또 어두워지 여기 아무것도 안보여 뭐지? 이게 뭐지? 아이스 플루트 플랜트 여기는 심해인가? 아닌데 심해 아닌데 어 이런 데 재료 있을거같은데 이런 데 막 유황이 있을거같은데 나 산소 또 시뻘기졌네 그래야 스토리가 진행되니까요 그래야 내 기지를 새로 지워볼까? 이런 거 아니겠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고기야 먹는 거야? 아 누가 나 때려 아 산소 보충 아 산소였어 와 대박 아 이 새끼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아 내놔 어 나 얼었어 나 지금 프리즈야 프리즈 상태야 아 나 프리즈 상태야 나 얼었어 멈췄어 마비다 나 마비야 아 나 대박 아 얘 뭐야 아 또 얼었다 나 또 얼었어 아 나 얼었다 형 아 진짜 짜증내지 진짜 야 죽겠다 야 죽겠다 아 왜 이렇게 오래 얼어 아 저승 날 뻔 아 얼었어 아 이거 어는 게 되게 오래 가요 되게 오래 가 와 씨 깜짝 놀랬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와 진짜 놀랬다 아 이거 뭐야 아니 뭐 없어 아 이거 차가운 거다 차가운 거 아 닿으면 안 되네 어 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살려주세요 와 밥 좀 먹을까요 어 물도 별로 없네 밥을 먹어야 된다 밥 세이브 세이브 고마워요 일단 집에 잠깐 갔다 올까 너무 무서운데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 밤에는 돌아다니는 거 아닌데 소금밖에 없어 뭐 은이나 유황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는데 집도 멀어 망했어 아니다 아니다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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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보여요 무서워서 밑에까지는 못 가겠어 굴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 왜 산소 주세요 뭐 없네 집에 갈까 배터리 이거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거 손장등 새로 만들어야 될 판인데 지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물고기 바닥이 이건 뭘까 그냥 아무것도 아닐까 일단 집에 가서 유황이랑 은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어 찾았다 찾았다 이거 아까 못 본거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길거리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더 내려가기가 무서워 물고기 물 물 물 물 붙어 먹을 거 다 딴 놈 잡을 거야 MS 뭐지 아 집집집집 헷갈린 나 펭귐 잡은거 같은데 방금 아 이거 운전해서 가고 싶어요 절여놔야지 절인게 더 절여놔야지 아침반은 만들어 놓은게 좋겠지? 지금 중요한건 이건데 수리도고 나머지는 다 필요없고 손전등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콧돌이랑 유리 석양 두개가 유리겠지? 그쵸 오래가겠죠? 진등 하나 더 만들고 밥먹고 일단 밥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물도 없어 물도 만들어야 돼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구나 고기 더 잡아와야겠어요 식량이 좀 딸리는데? 아 나도 모르게 또 그냥 나와버렸네 일단 밥먹고 가자 밥먹고 일단 밥을 풀로 채워놓고 물고기 물고기 찾으면 없다 일단 물고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쟤네 어? 그 물 만들 수 있는 물고기 어디갔지? 잡아! 펭귄! 이게 꼭 찾으면 없어 물 만드는 애 물 만드는 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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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됐다 빨리 배터리 충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게 산더미여 며칠은 하겠는데 이거 만들고 이제 소금 없을 건데 그냥 구워 구운 거 먼저 먹어버리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요 며칠은 또 집 짓는데 또 시간을 보내겠지? 구운 거 먼저 먹고 됐어 됐어 찾자 그 다음에 유황 찾자 0 음 우선 시글라이더랑 만들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나보다 아직 유황은 아닌가봐요. 시글라이더 만들라고 나와있네? 시글라이더 파편 찾아야 되나봐. 그럼 그럼. 스토리는 그냥 별개지. 잠깐만. 시글라이더가 지금.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파편. 찾아보자. 시글라이더 파편. 아 뭐야. 뚜니한테 1시 반에 카톡이 왔는데 지금 3시네?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야식 먹고 할까? 배고픈데? 잠깐만 일단. 빌로우 제로 시글라이더 파편. 아직 공략 써 놓은 사람이 없네. 시글라이더. 이게 기지 근처에 있나보다. 시키는건 안돼요. 라면을 끓여먹어야 돼. 이 동네는 밤에 아무것도 안해요. 여기는 11시에 되면 야식 끝이야. 이 동네는. 그럼. 이 시글라이더 파편이 그러면 이 기지 근처에 있나보다. 기지 근처에. 기지 근처를 돌아봐야겠어. 일단 시글라이더를 만들고 라면을 먹자. 여기 어디에 있겠지 뭐. 나침반을 먼저 만들고 그랬나? 너무 깊이는 들어가기 쉬운데 어우 질려 맨날 올라가래 시글라이더 없으니까 너무 느리다 어? 저기 뭐 있는데요? 뭐지? 저 황제 펭귄 아니야? 여기 뭐 있는데? 오예? 오예? 태양광 패널 아 대박 오 PD PDA 오 다 있어 다 있어 오 득템 득템 오예? 뭔일이야 뭔일이야 어 배터리 충전기 벌써 만들 수 있어 아 대박 너무 좋아 몰라 원래 이런거지 원래 처음엔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아 아 아 데이터 다운로드하라고? 아 뭔 데이터를 다운로드지? 어 여기 가야되나봐 어 여기 가야되나봐 어 그러면 어 저기 뭐가 있는데? 어 저기 뭐있다 바닥에 바닥에 또 뭐있다 어 갑자기 막 찾아 어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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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어 뭐야 여기 뭐지? 막찾어? 어 막찾는데? 아 대박 어 그러게 여기 완전 노다진데 어 몰랐네 코앞에서 몰랐네 코앞에서 어 어 그럼 여기 시글라이더 이쪽에 있겠는데? 이쪽 어딘가에 있을거 같은데? 와 개꿀 진짜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돌아다니기가 싫어 가을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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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뭐야 오오오오 휴대용 탑승 어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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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너무 느려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을까? 이것도 기지 근처에 있지 않을까? 아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죠 너무 답답해요 또 여기 근처에 뭐 있는거 아니야? 어? 저건 뭐지? 또 뭐가 있을거 같은데? 저거는 이제 다 먹었고 어? 방금 왔다 온도지? 집이랑 200미터 근처에 뭔가 있을거 같애 세이브 한번 할까요? 세이브 한번 할까요? 맘에 평화 오 뭐지 이거? 집 200미터 반경으로 있을거 같애 아니 이게 제일 기초 아이템인데 맞아 내가 괜히 멀리갔어 여기 근처에 있을건데 동서남북으로 한번 싹 훑어보죠 음 요거는 어디있을까? 음 어딨을까? 근처 어딘가에 있을건데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을건데 쓰읍 쇼 쇼옹 이게 못올라가나? 어디? 응? 쉽게 봐서는 안됐어. 아 또 밤이야? 아.. 집이.. 가까운 곳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한개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한개 나머지 한개 어디 있을까요? 두개는 금방 찾았는데 이거 하나를 못찾네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어? 제방쓰? 아 뭐지? 어 아닌가? 아이템이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이템인줄? 너 뭐야? 아씨 좋담 알았네? 부품 하나가 사람 되게 답답하게 하네 아씨 오래됐다 버려 아씨 아씨 이거 뭔가 아이템 같았는데? 어 여기 하나있다 아싸굴 뭐지 이거? 그냥 형광등 같은건가? 어? 어? 여기 안온데인가 봐? 어? 대박쓰? 뭐지요? 어머야! 아 저리 가! 아 내놔! 스캐너! 내놔! 아씨 죽여버려 아 죽여버려 써글러 이거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오! 그래도 아이템 많이 온다 오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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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안보여 아씨 깜짝이야 또 벽에 박아서 죽을뻔했어요 어? 근처 어딘가에 있을거 같은데? 이런거 있는거 보니까 아 파편 하나가 이렇게 안보여? 괴리로 m 이 idk 하긴 자괴ridge 어잉 NET 어?! 찾았어 처음なん?! 응 찾았어! 오예 대박 집에 가자 아 겁나 뿌듯해 라면 먹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아 신나 너무 뿌듯해 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아 집에 가서 라면 먹자 빨리 빨리 가자 아 너무 느려 빨리 시글라이더 만들어서 빨리 다니고 싶어 빨리 빨리 가자 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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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죽어 죽어 죽게 집 지울 수 있다 집 지자 아 행복해 배터리 하나랑 아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은이 필요하네 아 배터리가 구리 아 리본식물 아까 주워오기 잘했죠 아 집 짓는거 너무 재밌어 현실로는 못지우니까 유난류랑 구리선 불이 2개 꺼내서 불이 2개 꺼내서 불이 선 만들고 오 너무 좋아 오예 만들었다 아 대박 어? 어린 펭귄 잡았어 내가 이걸 어디다 쓰지? 일단 절인고기 하나 먹어주고 세이브 아 맞다 세이브 세이브하고 라면 끓여올게요 따뜻하게 삼성 엉뚱이 항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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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보여주십니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어때? 눈물이 못해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 하지만 знаешь 너의 집중은 영원히 엄청 강한 너무 귀여워 아까 말하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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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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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좀 사야되는데 김치가 없네? 파김치 맛있겠다. 집에 김치가 없어. 집에 김치가 없어. 사야되니 잊어버린 것 같아. 두 달째야. 분명 12월에 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사야되니 잊어버린 것 같아. 마트 갈때 김치 사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사야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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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네. 사야됨. 사야되니 깜빡했네. 사야해내는데. 사야되니 깜빡했네. 사야되니 깜빡했봐. 사야되니깜빡했idad. 사야되니깜빡phr Thrasy 사야되니깜빡했 gorris 사야되니깜빡했나 преступ니깜빡 사야되니깜빡mm 사야되니깜빡ee 나 라면 먹고 있는 거 쳐다봐 아 안보여요? 아 잠깐 기다려봐요 보여줄게 짜잔 라면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 잘 안보이는데서 지금 나는 잘 보이는데 그 문 있잖아요 문 모서리에서 이렇게 빼꼼 보고 있어 자기 줄까 싶어가지고 여기 발 보인다 여기 발 조그맣게 이 화면 끝에 검은색 저거 별이 발이야 별이 본받아야 돼 별이 애교가 진짜 많아요 별이 본받아서 좀 애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애교가 있는 편은 아니야 어 컴퓨터 위치 바꿨어요 바꾼지 좀 됐는데 아 그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서 일하니까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 원래는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쪽 거기서 기억이야 우동 맛있을까? 그냥 우동이야 그래서 밖이 보이죠 밖이 안 보이게 문 닫아놔야겠어 청소도 하다 말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7시간이나 청소했는데 일하기 싫을 때나 공부하기 싫을 때는 청소가 너무 잘 돼 응 맞아요 이거 어디갔어? 안주는 거 알고 포기했구만 왜요? 어 게임 나가있었어야 됐나봐 죽을라 그런다 아 진짜? 나 독감 표현하고 처음 걸린 거였는데 개장하고 나갔어요 밥 먹여달래 게임에서도 물 없다고 빨간색 떴어요 목마르다고 오 나 라면 벌써 흘렸죠 오쩌스까잉 아 묻었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죠? 라면 묻은 거 태어난 거 처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독감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집에서 3일 버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못 간 거지 병원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후유증으로 기침을 진짜 24시간 기침을 하는데 목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 아예 못했잖아요 그냥 아예 소리가 안 나던데 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혼자 살면은 진짜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내일 아침에는 밥 해 먹을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는 줄 알았어 몸살 근데 열이 이틀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자 먹었지 집에서 독감이라 생각도 못 했어 그냥 몸살인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방송을 좀 쉬었지 계속 한 달 동안 아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 지금까지 쉰 거야 아우 누가 나 데려가려나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연애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거의 포기 상태야 심지어 전에 전 봤는데 나 평생 혼자 산 되잖아 너무 외롭다 연애해 본 게 언젠지 알콩달콩 연애해 본 거는 진짜 16년 전이 마지막이야 밖에는 되게 자주 나가요 나 밖에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서 그러지 밖에는 엄청 잘 나가지 내가 은근 철벽이야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철벽을 엄청 심하게 친대요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연애를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게 이것저것 따지니까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강아지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안 만나죠 일단 인성을 엄청 보니까요 말도 잘 통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부정적이어서 긍정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애들은 부정적인 애들 싫어해 그러니까 안 만나죠 별이 바닥에서 자고있다 별이 바닥에서 자고있다 시시 배부른데 이게 통통한 라면이라 그런가 뭔가 나는 사람 눈치를 엄청 봐 누구를 만나면 눈치를 엄청 봐요 그게 누구든 그래서 되게 힘들어 지금은 좀 놔줬는데 어릴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편하게 만난 사람은 괜찮은데 뭔가 현실에서 만나면 체면도 차려야 되고 욕도 하기가 좀 어렵고 뭔가 내가 밖에서는 되게 높은 직... 직... 뭐지? 하여튼 내가 대표니까 밖에서는 뭔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불평 불만도 못하고 아 좀 그래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렇다고 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 맞아 직급 직급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누구랑 말을 안 하니까 알고 있던 단어도 다 까먹는다니까 보니랑도 보니랑도 지금 세 달만에 연락된 거예요 나 아픈 동안은 아무랑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 내 12월부터 아팠으니까 보니랑도 11월 이후로 연락 안 한 것 같은데 연락한 지 진짜 오래됐어 근데 꼭 어제 만난 사이처럼 편해 근데도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전화를 했었어 며칠 전에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얘가 내가 싫어졌나? 나 피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닌 거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지 근데 제 톤에 아직도 트위치가 깔려 있었다니 그니까 보니가 트위치 되게 불편해 했었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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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때문의 그래요 근데 막고 크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어릴 때 집에 들어갈 때 엄청 벌벌 떨었거든 막 유치원 때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눈치를 보게 됐지 눈치ت 먹고 커 거 같고 눈칫밥 먹고 싶었고 떠올렸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나도 이제 40이 다 돼가니까 좀 덜하긴 한데 어릴 때보다는 계속 치료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고 내가 또 심리상담 대학에 들어갔어 이번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도 좀 건강해지고 남도 치유해줄 수 있으면 치유해주고 이러려고 근데 지금 출석 한 번도 안 했잖아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이번 주말엔 공부해야지 내꺼는 사이버되어가지고 2주동안은 편하게 출석할 수가 있어요 다행이야 어차피 과목도 5개밖에 안 될걸? 아 6개구나 배불러예요 그래도 이거 먹고 커피 한잔하면서 빵도 먹을 거야 내가 다 생각해놨어 나는 계획이 다 있다고 나 원래 배불러도 먹는 스타일이야 아 더워 라면 먹었더니 아 요즘 살 많이 쪘어요 얼굴 살 봐 작년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쪘잖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얼굴살이 원래 많긴 한데 이게 뭔가 처지는 느낌이 들어 확실히 이 브이라인이 없어졌어 브이가 아니야 오동토부통 내가 또 한 친구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남은을 보러 태어나고 싶어 그냥 한없이 잠만 자고 싶고 아니야 고양이로 태어나야겠다 고양이로 태어나면 그래도 하루 종일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주인이 이뻐해주고 고양이로 태어나야지 하루 종일 땡글땡글하고 싶어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힘들어 별이 너무 귀엽게 잔다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나게 맞아요 힘들어요 요즘에는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연애도 안 한대잖아 그래도 나는 연애하고 싶은데 동네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도 안 한대서 sent 심하게 이러다 하이툰님 오겠는데? 하이툰님 4시에 온다고 했는데 무슨 운동? 콜댄스? 그거 리뷰 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만둔 지 몇 달 됐어요 이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아팠던 것 같아 한참 운동하다가 도배 자제하래 아 뭐야 아니 쌤 싹둑이 그거 잘라놨더니 이제는 도배하지 마세요 아 너무 웃겨 짱 웃겨 그거 많이 못쓰게 해놔서 그래 그것도 나중에 풀어줄게요 내가 엄청 깐깐하지 응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아 이제 그만 먹을까? 아 이제 배부르네 나는 누가 말하길래 다른 사람 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싹둑이야 싹둑이가 얘기한 거였어 아 난 또 다른 사람 들어온 줄 좀 바꿔줄게요 특수문자 도배 꺼줄게 닥둥이 싹둑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도배 방지도 자동으로 꺼지네 이제 많이 써도 돼요 이제 치우고 올게요 나 커피 하나 들고 올게요 맥심 하나 들고 올게요 어 배부르다 여리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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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끄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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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트아 트아트아 어서오세요. 방금까지 라면 먹고 있었어요. 아 물 떠와야겠다. 물도 떠올게요. 앞에서 보고 싶어? 여기다 볼까요? 고음 보냈어요. 고음 보냈어요. 앉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세요. 삼키지마 벼라. 천천히. 목이 맥혀. 범빵이 잘 씹잖아. 범빵이 잘 씹잖아. 범빵이 잘 씹잖아. 범빵이 잘 씹고. 그만. 이제 소화를 좀 피켜볼까? 범빵이 잘 씹어. 애들 살 많이 쪘어. 살 엄청 쪘어.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시키고 자야겠다. 많이 쪘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쪘어? 어? 간식 주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많이 쪘다고? 엄빠이 한 개 더 먹어. 별이야. 슈웅! 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슈웅. 날아서 입으로 쪅. 살쪘다고 하니까 뭔데? 너무 지금 쌩얼이니까. 입술을 칠해줘야지. 어머나. 입술이 더OGN 결제이 약한다고? 입술을 칠해줘요. 왜? 캠 왜 저러지? 어? 아까 잘 나왔었는데? 어? 어디 보지? 됐나? 어?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거 할까? 어? 옵 됐다 어? 어? 나 골드야 나 골드 나 들어갔는데 그냥 골드던데? 대완장 파티에요? 왜? 뭐가? 뭐가요? 왜 대완장 파티에요? 컴퓨터 샀어요? 하이툰니? 아 아직 피방이구나 피방 가야되면 어차피 지금 못하잖아 아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간식 기다리지마 살쪘대 살 빼자 진짜? 피시방이 되생겨? 어? 머리를 하나 빼줘야지 어? 어? 조금 이뻐 보이네? 역시 머리가 좀 있어줘야돼 진짜? 부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야 나 1시간만 하고 잘거야 수화시키고 잘거야 고용량 산소통을 찾아야되는데? 어? 어둑어둑하다 고용량 산소통을 찾아야되는데? 몇말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깜짝 놀랐잖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구만 나도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나중에 벌써 2년이 되가지고 그래픽카드랑 이런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되지 않을까? 어? 작아요? 목소리 작아졌어? 목소리 작아졌어? 아아 그렇구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어요 목소리 목소리 많이 작아요? 올릴까? 게임 소린 들려? 어? 고기 아 아뇨아뇨 고기 다 가져와야겠다 어 괜찮아요? 오케이 밥좀 먹고 녹아다 하러 갑시다 어? 어? 그래요 내가 오늘 사놓을게 하나 절여놓자 그게 11일까지 세일하더라구 투팀에서 엄청 싸게 엄청 싸게 됐으 좋았으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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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딨어? 펭귄 어 뭐야 펭귄 안고 있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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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있어 펭ær рет Alex 펭귄 펭귄 snow 카즈 멍 아 그런거야? 아 출시 해석이 그러구나? 잠깐만 됐으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봐요 어디로 가볼까요? 은 찾으러 가야지 은 어? 사람 살려! 와, 죽을 뻔? 저승 갈 뻔? 산소 없이는 못 자라 은을 찾아봅시다 은이 어디실까요? 아니, 전혀 안 보이는데 깊은 데 있나? 깊은 데 한 번 가볼까요? 자주 뵈면 좋지 뭐 이거 뭐야? 아 둥지구나 오 대박 득댐? 산소 보충하고 아 나 너무 자주 뵈면 안되겠네 데려가시면 안되니까 벌써 전력 20% 가까이 쓰고 있네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비오! 아비오! 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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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음 위에 올라왔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화비오오오오 진당 지형이 있는게 좋으려나? 은을 찾아야되는데 이제 은이 없으면 안돼 어 찾았어 아 은이 여기있구나 한개밖에 안보여요? 아 전력을 너무 빨리 달아 다 꺼 어 어 액션 빨리 고용량 상소통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은이 이쪽에 있다는거 알았죠? 이건 아니고 깊은데 있나봐 예전에는 깊은데 아니어도 아 진짜 어휴 힘드네 어? 여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심해같애 이따 산소 한번 먹고가자 흉 흉 어 여기 딱 느낌 우주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죠? 아휴 구리 아휴 구리씨 진짜 구리다 오우 구리다 이상한 소리나요? 무서워요 오우 구리구리 구리구리 멍텅구리 구리구리 멍텅구리 구리구리 멍텅구리 아휴 소금밖에 없어 산소가 없네 오마이갓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산소 줘 와 죽을 뻔 산소 주세요 산소 와 큰일났다 산소 가져갑시다 여기 뭐 이상한 애 사나봐 어디 나 구리밖에 없어 anchor 어 오랜만이다 산소 산소 여기 뭐지 어엉어엉어엉어억 여기 원래 산소 나오는 데 있어? 어 산소 안 나온다 대박 나 여기 산사 나오는지 알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떡해요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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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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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9 9초 9초 6초 와 조상님 안녕하세요 조상님 와 전력에 거의 다 썼어요 아 죽을 뻔 했죠 옆에 봐 무서운 애 있어요 걸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걸리면 죽겠지 어 계속 쫓아와요 어 저기 뭐있어 저기 뭐있어 뭐있어 저기 뭐있어 뭐있어 저기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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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어요 아싸 트럭이다 아 여기 또 있었는데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죽어 이러다 죽어 아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있어요 다시 내려오면 돼 다시 내려오면 다시 내려오면 저기 밑에 뭐있었어 저기 저 밑에 저 밑에 저 밑에 저 밑에 저 밑에 내 뒤에 괴물 계속 왔다 왔다 하고 있어 아싸 살려줘 여기 산소가 없을까 유황 대박쓰 여기 유황있네요 여기가 누다지 여기가 아 서경 필요없고 어, 근처에 은 있어? 어, 은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큰일 났네 은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오마이갓 얘 뭐지? 딱 봐도 무서워요 새우처럼 생겼어, 근데 또 여기 근처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있겠지? 은 찾아야 되는데 어, 무서워 어, 어떡해, 어떡해, 나 죽는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구급사 와, 죽을 뻔했다 아, 서울러 아, 꼬리로 때렸어 아, 쟤 목소리 너무 살벌해 소리를 엄청 줄였는데도 무섭다 아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그냥 전부 다 여기 밭인데 애들 어 다 여기 애들 밭인데 여기 뭐 재료가 많은가봐 아 진짜 한정이야 여기 전부 다 애들 밭이에요 저 사람 필요 없어 산소 없어 산소 없어 산소 없어 어휴.. 힘들네 힘들어. 먹고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너 소금이잖아. 왜 은이 없지? 근데 이렇게 생긴데 원래 은이 없는데? 아휴 미치겠네. 다 소금밖에 없어요? 아 너무 깊이 왔어. 안돼 안돼 안돼. 여기 안돼. 선수 주세요. 선수 주세요. 저기는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아. 문이 어디 있을까요? 어차피 유황이 있다는 건 알았어. 뒤에 누구 있나 본데요? 괴물 소리 들리는데? 저기 옆에서 겁나 많아 애들. 여기 있다가는 죽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집이랑.. 헉! 집이 700미터나 있어. 저를 다른데로 가보자. 게임에서는 길치라서 이거 힘드네. 오! 리툼! 대박수! 여기 좋은게 많잖아? 어? 이상한 소리 나요? 뒤에서? 유황이랑 이런건 되게 많은데.. 은이 없네? 원래 유황 있는 데는 좋은 것 밖에 없는데? 원래 은은 쩔인데 쩔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 쪽으로 갈까? 전력도 없다. 배터리 만들러 가야돼. 여기 쭉 가면 집이네. 여기 쭉 가면 집이네. 집에 가서.. 오! 금! 어? 그럼 이쪽에 있겠는데? 금이 여기 있으면? 아씨.. 아씨.. 기대했는데 은이야. 아 이거 티타늄이야. 여기 있겠다 여기. 그렇지! 아 내 예감은 틀리지 않지? 아하하하 찾았다아 어? 이거 나비잖아? 어? 산수 없다. 어 잘 안보여. 어 이거 전력도 없어. 어 소지품이 꽉 찼어. 버려야 돼. 밥 먹자. 아싸 은? 어? 전력 없어. 산소 산소. 은. 아 그 은. 하나 더 있는게 좋을거에요 아마. 이거를. 티타늄 버려. 티타늄은 구하기 쉬워. 이게. 알았다. 은을 조금만 더 구워 가야지. 어.. 무섭게 생기는 애들이 되게 많아. 무서워요. 잘 안보여. 아 구리인가? 이것도 구리구? 아니 산소가 금방 받았나 가방 없어요 저건 가방 같은게 아니라서 저도 전력 다 떨어져서 집에 가면서 거시기 해야 될 것 같아 아싸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이 어디야 어 가깝네 집 이제 근처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가면서 보관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이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미치겠네 어 괜찮아요 집에 다 왔어 아 아니네 아 나 집에 다 온 줄 알았어 저승 날 뻔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와 전력 다 썼어 어휴 겨우 왔어 배선 도구 어 봐 은 두개 더 구해오기 잘했죠 아 금 하나 더 있어야 돼 탁자산호랑 아 금 금 가져와야 되네 금 아 대량 난감이네 신호기 하나 더 만들어서 금이랑 은 있는 데에다 신호기 설치하고 와야겠다 배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였지 리본 식물 두개 구리 강성 아까 유황으로 뭐 만들었지 뭐 만든다고 그랬지 아 맞다 집 집 만드는 거 컴퓨터 칩 배터리 배터리 아 더럽게 뭐가 많이 필요해 컴퓨터 칩을 만들려면 탁자산호랑 아 뭐 만들게 너무 많은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일단 리본 어 리본 리본 찾으러 갑시다 리본 자라놨을까 집 근처에 리본이 있었는데 리본이 어디 갔더라 여기 있던 리본 내가 다 가져갔나봐 물 물 물 리본이가 안 보여 리본이 있ежде 그 아 PCR 물! 리본이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있다! 리본이 혹시 모르니까? 한 세트 더 리본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리본아 어딨니? 집 어딨냐 집 집이랑 멀어지지 말자 이런 동굴에 리본이가 있구나 알았어 오케바리 여기 해가 겁나 빨려요 집을 겁나 깊은 데다 지어야겠어 다 불타고 있어 물 만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고기를 만들어버렸네 큰일났다 물이 없다 일단 배터리는 다 만들었고 예쁘다 금 찾으러 가야돼 금이랑 탁자산호 저 탁자산호는 또 어디있을까?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 만들고 싶은데 나 나 집부터 만들거야 탁자산호 찾으러 갑니다 너 아니니? 너 아니니? 어 아니구나 탁자산 어디있을까? 펭귄이다 펭수 펭수 너 펭수 알아? 너 펭수 아니? 각자산호가 어디있지? 어떻게 생긴거지? 벽에 붙어있는건데 어? 비오나봐 번개치고 난리났다 탁자산호도 근처에 있을건데 집 근처에 12 100m 안방으로 찾아보자 어디있을까요? 탁자산호 여기 타고다녀야지 어디있을까요? 탁자산호 한건가? 한건가? 한건가 아니네 어? 아아 아 그렇게 찾을땐 없더니만 아이씨 아 뭐야? 꼭 이렇게 다 찾은거 나오지 물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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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퇴퇴퇴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저리가아 어 씨 또 뺏길뻔했어 오우 씨 어 저기 뭐있어 저기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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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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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던데죠 이거 뭐지뭐지뭐지 뭐지뭐지 뭐지뭐지 아 왔던데네 아 씨 아 살짝 기대했잖아 아 씨 짱나 아 안온데인줄 알고 좋다 말았네 아 말괄지마 아줌마 어 휴대용 탑승물 제작할수있어요 어 여기도 뭐있네 뭐지? 아 필요없어 방금 다 구한건데 장난하세요? 어 안보여 안보여 길길길길길 아 아 하지마 하지마아 그거 줘 낯선 산소 없어 어디갔어 아 어떡해 아 없어졌어 아 어떡해 없어졌어 아 아 진짜 죽빵 날려버리싶다 어떡해 그 어떻게 만든건데 그 시글라이더 아 어디갔어 직선으로 왔는데 어디 떨어졌어 아 아 짜증나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어떡해 없어 아 아 아 내 아이템 아 아 어떡해 이 개새끼야 레나 어 갖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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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죽여버려 야 야이 개개개개개 형 진짜 괴엘 arrogance 아 진짜 죽여버려 아, 나쁜 새끼. 진짜 하나 썼다, 방금. 천천히 주세요. 여기도 유황 있네. 여긴 어딜까요? 오, 저리가. 왜 저리가, 이 새끼야. 왜 저리가. 꺼져. 이제 유황, 저거는 그만 먹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이 아이템을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아까 우울이가 은을 집에서 300m 정도. 여기서 찾았죠? 여기서 찾았죠? 이쯤에서? 또, 여기 밑에 뭐가 있을까? 금, 맞아. 금 찾아야 돼. 까맣다, 진짜.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배터리 바꿔야 돼, 배터리 바꿔야 돼. 배터리 없어요. 오, 렉 걸렸어요. 오, 렉 걸렸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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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배터리 바꿔야 되는데? 어, 나 미치겠다. 어, 맞아. 탁자 손.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거 배터리 바꿔줘야 돼, 배터리. 아, 됐다, 됐다.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나 저승 가는 줄? 금이랑 탁자 산호.. 찾으면 돼. 어, 근데 나 지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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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벤, 인벤 비워야 돼. 인벤 깍졌어. 수분.. 큰일 났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티타닛 뭐, 이거? 됐어. 탁자 산호 찾으러 갑시다. 산소 주세요. 오오, 뭐 있어, 뭐 있어. 아이, 필요없어. 찾았던 거야. 아, 정말. 좋다, 말았네. 은이 없어요. 은이 이쯤에 있었나? 이거 파란색이 있는데? 어?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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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어. 어, 프리즈, 프리즈. 아, 이씨. 야, 풀어줘. 오오. 땡. 얼음 땡. 땡. 땡해주세요. 땡.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땡해줘. 빨리 땡해줘! 땡. 어, 어떤 놈이 나한테 얼음 땡 하는 거야? 그엄이 어딨을까요? 아까 집이랑 300m 떨어진 곳 있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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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정말 욕 나오게 하는 놈들이야 이번 편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 전보다 아 이 석양은 왜 이렇게 많아 빨리 집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고용량 산소통을 만들 수 있어요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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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너무 멀리 왔지 흐흫 금이랑 은이 어딨더라? 세워라 네워라 세워라 네워라 흐흫 흐흫 집이 어딨지? 좀 멀리 왔지 금은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금은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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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희망구문하는데? 오 밤이 됐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이씨 티타늄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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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있다 또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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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잡혔어 뭐 잡혔어 오오 아이씨 어 저기 시그널 잡혔어 이씨 이상한거 되게 많은데? 오 어 저거 뭐지? 옹 어 저기 무서운 애있다 어디가 내 욕하나. 귀가 오래 Reserv遠 이번에 놀렸어요 내 위에.. 내 위에 나쁜놈이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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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수리도구도 없는데.. 나 물도 맞아야 되는데 어 펭귄 하이 하이 어 어 죽일 수 있구나 어 미안 미안하다 어 너무 어두운데 살려 어 여기 너무 무서워 시뻘개 어 내 화면 장난 아니게 시뻘개 어 점점 멀어지는데 내 화면은 완전 그냥 뻘개서 아예 보이지도 않네 뭐지 어어 뭐야 뭐야 엉뚱한 데 온 것 같아 뛰면은 이거 볼 수가 없어가지고 뛰지도 못하네 뛰면 안보여 어 얘 먹을 수 있나? 칼 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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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해 커피 한잔해 커피 한잔해 어디지 잘못 왔나봐요 망해 길이 안보여 어 추워 추워 커피 마셨는데도 추워 나가 죽을까? 어 커피 마셔도 추워 큰일 났어 아 밤에 돌아다녀서 그런가봐 어떡해 어떡해 어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디지 나 얼어 죽어요 아이씨 뛰면 안보이고 미치겠네 어 꼬꼬꼬 아 추워 아 추워 아 따뜻해 아이 좋아 안녕 어 살았다 안녕 여긴 어디? 어 피디에퍼 오예 어 유황 여기 왜 있는건데 어 아이템 별로 없어 어 어 이거 뭐지? 오 강물탐지기다 어떤거야? 아 이거? 아 그러게 보일러비 안들고 참 좋을텐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딨지? 아까 신호가? 32미터 어 여기 왔던길인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나 나 슬슬 헷갈려 아 이거 밤에 무서우니까 우리 아침 대면가자 아침 대면가자 나 무서워 여기 꽃구경이나 하자 오우 따뜻하다 오우 따뜻하다 오우 따뜻하다 오우 따뜻하다 아 좋아라 여기 강물이 좀 붙어있네 벽에 필요없어 이거 필요없어 그니까 이불만 있으면 딱이다 근데 나 어디로 왔지? 오 여기 오오 저기 앞에 뭐있다 앞에 뭐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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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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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쓰지는 못하네 아 대박 아싸 이제 보관함 아 대박 주크박스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아싸 저 꽃을 여기다가 딱 걸면 너무 좋겠다 오 대박 다목적실도 스캔해 아싸 리 이제 다 내 세상이야 이제 다 내 세상이야 어 이건 스캔이 안되는데요? 스캔이 안되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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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아좋아 행복해 오? 정화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선반 아 전력이 없어서 그런가? 전력을 심어주면 되나? 오오오 득댐 득댐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나? 저장하자 저장하자 저장 저장 너무 좋아 침대 아 침대는 더블인데 이왕이면 키사이즈가 좋은데 오 회전의자 아 이제 집이 실컷 지을거야 나 오 작업대 파편 대박쓰? 안기 공부하자 여기서 살자 우리 어딜 가 추운데 밖에 왜 나가 여기서 살자 잠자자 자자 그냥 자자 여기서 그냥 아우 잘잤다 아우 잘잤다? 오 재배기 오 재배기 대박 아 여기 진짜 대박이다 오 여기서 살면 될거 같은데? 오 여기서 살면 될거 같은데? 태양강 설치하면 되잖아 태양강만 설치하면 되는거 아니야? 태양강만 설치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야 스캔 다있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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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살고싶다 아 보고싶는다 아 대박! 대박! 아직 안만들었는데 아 주거주거죽기 두개야 아 만들었었구나 아 이거 괜히 만들었네 아 대박 여길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괜히 행복하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해 여기 살자 그냥 집에 가지 말자 어 그럼 이거 태양광 설치하면 여기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전력 주거주거죽기 오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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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어주세요 추워요 얼어 죽겠어 얼어 죽겠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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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겁나 추워 망할 겁나 추워 밖에 통로에 통로? 통로? 통로 어디? 이거? 이거? 어? 스캔 안뜨는데? 와 죽을 뻔 눈 오는 날 나가면 안되나봐 그럼 이걸로 확인해볼까요? 뭐 필요하지? 아 집에 다 놓고왔는데 재료 아아 여긴 아마 못쓰겠지 가자가자 달려 오!! 계단? 무슨 계단이요? 나 계단 못바는데 아히구 sickness 오 뭐있어 여신용 타월 얼어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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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해 어? 바로 앞에 계단이 있었네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였구나 뒤에 계단 있었어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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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밖에 오래 못있네 큰일났다 물이 없다 빨리 갔다가 집에 가야돼 물이 없어 어 저기 붕붕 떠있어 어 이게 뭐 하는 데인 것 같은데? 아비오 그러네 이거 뭐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보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저기 밖에 또 뭐 있네? 저기 밖에도 또 뭐 있어 아 난 돌아서 온 거였구나 이 계단으로 안 오고 어 또 눈 온다 잠깐 집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 일단 집에 갈까요? 추우니까 계속 누나 계속 누나 가만 들어가 잠깐 들어갔다 얼어죽어 얼어죽어 얼어죽어요 PDA 라디오 타워를 수리하래 라디오 타워를 수리하래 나 수리도구 없는데? 수리도구 없는데? 수리도구 없는데? 아 망했어 어 파워셀 벌써 만들 수 있는데? 강물탐지기 아 이제 강물탐지기 하면 이제 은이랑 금 이런 거 찾을 수 있네 아 방한복? 방한복이 있어? 지금 내가 초반이라 지금 아이템이 거의 없어요 어 일단 집에 갈까? 어 여기 왜 이렇게 뿌예요? 갑자기 뿌얘졌는데? 화면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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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생겼는데? 아 무서워 집에 가서 수리도구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수리도구를 아직 못만들어가지고 수리도구를 아직 못만들어가지고 여긴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일단 자서 자고 아침으로 바꾸자 어 잠을 잘 정도로 피곤하지 않대 망했다 지금 밤이라서 못나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공부나 할까요? 앉아 저 자고싶어요 주거지 건축기 구경이나 해야지 어디 보자 오 웬만한거 다 만들 수 있다 깊은데 들어가서 집 짓자 그쵸 그쵸 바다에서 해야지 근데 밖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조금 귀찮지 바다가 제일 편하지 허허허 득템했어 여기와서 어 해체할 수도 있는데? 오 내가 가져 아 대박 내가 가질 수 있어 아이템 내가 가져갈 수 있네 아 대박 아 벽걸이 선반이구나 벌써? 헐 헐 헐 벌써 두시간이 지났어요? 커피 한잔만 주세요 아 추워요 밖에 나 이제 집에 갔다와야 될 것 같다 수리도구가 없어서 수리도구 없는거 확실하지 주거지 건축기는 두개 다 있는데 다른거요? 다른거는 해체할 수 있어 근데 다는 안되는거 같고 이런거 의자나 화분 이런거 해체할 수 있어요 이 구조물은 해체 못해 어 카운터 해체할 수 있다 가져갈까? 에 됐어 티타늄 밖에 안필요 내뱉히자 어 빨리 아침이 되야되는데 에잇 그냥 가자 유지보수 요청 이거 이게 어디서 하는거지? 수리도구가 없어서 안되는거겠죠?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맞아 수리도구 만들어오자 여기 여기 은이나 금 같은거 없을거 같은데요? 티타늄은 지금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는데 일단 바다로 빠지자 어 아프네 어 아아 아퍼아퍼 아퍼아퍼 아퍼 아 아파 아퍼 아퍼아퍼 아무것도 안보여 들켜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떡해 아무것도 안보여 어떡해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 너무 무섭잖아 여기 바다가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안보여 저기 꼬이다 아무것도 안보여 잠깐 여기 있을래 하이투님은 자러갔나? 해가 뜨고있다 해가 뜨고있다 집이 저쪽이니까 저리로 뛰면 되겠다 집에 가냐 추워야 추워 불 좀 쬐자 아 추워 아 추워 일로 막 일로 열심히 뛰면 되겠다 일로 막 일로 열심히 뛰면 되겠다 오오오 가까울 수도 있어 어? 자는줄 알았어 어 여기 뭐야? 여기다 뭐 짓는건가? 오 여기 뭐 떨어져있다 시트럭 정박소 아 여기 시트럭 여기다가 정박하는덴가보다 오오오 득템득템 어 저기랑 교신해야되는데 여기 다시 오는걸로 수리도구 가지고 그쵸 어 나 저거 갖고싶어 이쁘기도 하고 집에있으면 엄청 따뜻하겠다 아 이거 전력도 얼마 안남았어 우리집부터 진짜 이쁘다 겁나 깊은데다가 집을 먼저 지워놔야겠어 여기 어디야? 안녕 얘들아 안녕 어 아이템 다 먹은데구나 물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물을 구해야겠어 죽겠다 어 근데 기어이 금이랑 은은 못 구했어 그쵸 그쵸 납방비 절약되잖아 큰일이네 금이랑 은은 하나도 못 구하고 딴짓만 하나도 왔네 아 주거지 건축기를 괜히 먼저 만들어가지고 수리도구 먼저 만들걸 물 물 됐어 이제 목부터 죽입시다 일단 물 먼저 꿀꺽 사람은 물을 많이 모셔야돼 광물탐지기 이거 만들고 싶지만 지금 중요한건 지금 중요한건 수리도구 실리콘구무 있어 일단 물을 먼저 마시자 꿀꺽? 꿀꺽꿀꺽 꿀꺽꿀꺽 수리도구를 미리 만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나 뭐한거에요? 어? 왜 나한테 훈수 안뒀어?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광물탐지기 이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컴퓨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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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아 탁자산업표본 저거 어딨어? 컴퓨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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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산업표본은 강물탐지기로 안되겠지? 컴퓨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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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problemas attention economic 보관함 먼저 있어야하는데 이거 보관함이 안 만들어지는데 아 이거이거 된다 이거는 땅이 너무 좁아요 두터점 더 깊은 lone 가야해 어차피 우리가 절로 가긴 해야되니까 집을 저기서 만들면 되겠다 아이템 챙겨가야되나? 티타늄 잔뜩 챙겨가자 어? 안만들어도 돼요? 나 뭐 만들어야 되지 그럼? 집? 집부터 만들까 우리? 주거지 거시기 만들려고 했던거 아닌가요? 주거... 그랬나요? 어 그러면? 집 만들러 가자 아까 거기 우리 수리해야되는 근처가 아마 끝나는덴가봐 저기 근처에다 집 지우면 되겠지? 한 100미터쯤에 만들까? 아마도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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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되는데? 헐? 아직 전력 45% 남았어요 어떻게든 될거야 자꾸 하던거 까먹어서 우리 평평한 땅을 찾잖아 평평한데 집 짓고 싶어 원래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집을 짓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집을 어따 지을까? 지금 가고있어 산소 어디가 좋을까? 여기 좀 위험하지 않나? 여기는? 300미터 어 여기 뭐있다 저거야? 오 시트럭 시트럭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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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럭 만들 수 있어 오 대박 이게 꿈이야 생시야? 빨리 집 만들어 잔소리 안돼 살려줘 여기는 위험해 여기서는 못살릴 것 같아 이게 아이템이 많은 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까 사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시트럭 발편 아직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디가서 집 지을까? 여기 너무 위험한데? 어 꺼져 꺼져 살려주세요 집을 안전한 데다 진짜 여기랑 저기랑 딱 중간쯤? 저기 비품 있는데? 저기가 낫겠지? 여기 평평한 데가 없어 집 지을만한 어디가 좋을까요? 강물도 많아야 되는데 집 지을려면 근처에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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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편 하나 더 모아야 돼요? 집 어떻게 집을까? 이렇게 평평한 데가 없지? 좀 확 트인 데서 해야 되는데 좀 탁 트인데 미역은 여기 좀 있네 물고기도 많아야 되고 미역도 많아야 되고 다시 또 집 있는 데로 왔네 어디가 좋을까 나중에 또 이사할 테니까 대충 지을까요? 어차피 나는 이사 강의니까 집을 어디다 짓지? 뭐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좀 괜찮아 보이는 땅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깊어야 되는데 영 맘에 드는 곳이 없네 여기서 살까? 미역도 있겠다 무지 보스랑 가까운 데로 와볼까? 여기? 별장? 알았어요 아 별장 몇 개씩 지워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 그냥 대충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 그냥 대충 지을게요 여기 위에 대충 짓겠습니다 여기 위에 대충 짓겠습니다 어? 여기 위에는 못 지워 아니아니 맘에 안들어 왜 맘에 안들어 아이치아이치아이치 알았어요 일단 짧게 할게요 그럼 그냥 저기 유지보스 가까운데로 갈까? 집은 원래 집이 200m 원래 집이 200m 어디가 좋을까요? 무서운 애들 안 사는 데서 살고 싶어 무서운 애들 안 사는 데서 살고 싶어 물물고기 많은데서 사는게 나을거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역시 땅보러다니는게 제일 어려워 조그맣게 할게요 여기할래 여기 물고기도 있고 여기가 좋은거같아 적당한 위치도 중간쯤 중간쯤 잠깐만 잠깐만 산소가 없어 어딨어 집? 들어갈 땐 요기? 어 유리를 안갖고왔어 들어갈 수가 없어 석영을 석영 찾아 석영 찾아 석영 찾아 석영 석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석영 그 많던 석영 다 어디갔죠? 그 많던 석영이 안보이는데 무슨건데 일단 나가 일단 나가 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뭔가 너무 잘되고있다 했어 아니 그 많던 석양이 한 개도 안 보여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없네 여기다 여기다 몇 개 가져가자 이거 뭐지? 아 리본식물? 오 여기 괜찮다 리본식물도 있고 배터리 만들어라니까 리본식물 많이 필요하지 석양 석양아 어딨니 석양아 석양 석양씨 석양씨 어디계세요 석양씨 여깄다 어 마음 편해 오케이 오 근데 집 어딨죠? 집 어딨죠? 안 보여 지금 집 어딨죠? 방금 내가 지금 집 안 보이는데요 큰일났네 안보이는데? 아 어딨어? 강물탐지기 알았어요 강물탐지기 있어? 나 지금 갖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집이 어딨죠? 내 집 내 집 본 사람? 집이 없어졌어요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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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 신호기 이름 큰일날뻔 젖은 갈뻔했네 배고파. 밥도 먹어야 돼. 큰일났다 안보여요 잘 안보여 됐다 아 힘들다 힘들어 원래 집 짓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 밥 먹고 또 옆에다가 가방 쪽지를 아 잘 안보여 아 너무 가까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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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잘 안보이네 어 연결이 안됐어 어 어 바꾸면 되는데 됐다 굿굿 굿굿 이거면 됐어 어? 입구! 아 입구! 야 저기요 아이씨 여기가 입구 내 입구! 잘못 만들었어 아이씨 아이씨 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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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침이 되야되는데 하나도 안보여요 아이씨 어? 입구가 어디갔지? 내가 입구 만들었는데 아 제대로 한거 맞구나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야겠다 들어가서 아 맞다 나 봐보지 여기 들어오면 산소가 꽉 차는 꽉 안차는구나 어? 입구 안보여요 아 아직 전력이 없어서 안되네요 아 허당 아니네 되는줄 알았는데 빨리 아침이 되야 집을 짓는데 잘 안보여 입구가 어딘지도 안보여 어 여기 옆에 옆에 살짝 뒤에 만들어야되나보다 뒤에 만들어야되나보다 지금? 어 어어 아이 성질라 어 아 개그라뇨 무슨 개그 말씀하시는지 무슨 개그 말씀하시는지 아 렉렉렉렉렉 저장 한번만 하자 아 엉덩이 아파 다시 다시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별장 1호 입구가 여기니까 이 뒷편으로 지우면 돼 이 뒷편 체크 체크 옆으로는 못 만들고 아 옆에 나무가 있어서 안되네 옆에 나무가 있어서 안되네 여기가 저쪽이니까 여기 여기 어 어 잘 못 만들었다 어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 벌써 5시에요? 큰일이네 어 아까 어떻게 했지? 연결됐지 아, 좀 삐딱한데? 아, 맘에 안 드는데? 아휴... 어떡해요. 어, 아침이 되어간다. 아, 집은 짓고 가자. 집은 짓고. 집은 짓고 끝내. 입구를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바꿔. 일자로 만들래. 좋았어. 오케이, 바리. 렛츠 고! 어? 깜짝 놀랬잖아. 일자로? 어, 일자로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대충대충 할게요. 대충대충. 대충대충. 대충대충 할게요. 어, 배선도. 유난류. 어, 유난류 집에서 안 갖고 왔어요. 집에 유난류 있는데. 재료 가지러 가요. 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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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어, 전력 5밖에 없어요. 집에 가야겠다. 배터리만 흘러 가야 돼. 왜 이렇게 만들 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임시로 할 거라서 방 딱 두 개. 절대 안 만들어. 방 딱 두 개만 만들 거야. 어, 물. 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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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물, 물. 여보세요? 됐어 됐어 물 좀 만들어 마시고 밧데리도 좀 만들고 빨리 이거 여가기를 만들어야 돼 물 만드는 고통을 덜하지 배터리가 이제 파웃을 만들어야 되네 구리구리 멍텅구리 가위바위보 이제 뭐 해야되지? 이제 뭐 안 만들도 되지 유나일도 가져가고 혹시 이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고 설형도 다시 챙기고 그 다음에 리튬이 아직 필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 이거 넣어놔 물은 마실 거니까 물 꺼 구리? 구리구리? 구리구리? 구리 배선? 어 구리가 없어 어 지금 확인하고 갈까요? 글씨 아니 뭐 다 있는 거 같은데 뭔데? 다 있는 것 같애 별자 별자 어? 별자 아 여기 있다 아우 놀래라 호구싱 아까 구리였나봐 가면서 구리 좀 캐야되겠어 아까 구리를 버리고 다녔는데 이제 또 막 필요해 구리 필요하다니까 티타늄 나오죠 가면서 캐면되요 티타늄이 어째 많이 필요하니까 티타늄이 어째 많이 필요하니까 아흐흐흐흐 맞아 말을 말아야돼 내 별장 어디갔죠?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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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 나 길치인가봐 나는 길 되게 잘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딨나 구리가 필요한데 일단 들어가볼까? 오 어두워 오 어두워 좋아쓰 이것만 있으면 완벽해 이제 어허 슝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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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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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고기 잡아서 저기 넣으면 이제 전기 들어올거에요 저거 잡을 수 있나? 어 얘는 못잡아 ㅋㅋㅋㅋ 아까 집 근처에 미역이 있었는데? 왜 안보이지? 꼭 찾으면 없다니까? 아까 집 근처에 미역이 많았어 미역 갖고 오면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집 근처에 뭐가 없어 아이씨 안돼 안돼 어 여기 천국인가요? 굉장히 밝았는데 뭔가 천국으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방금 굉장히 저승문턱을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저승문턱을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살려 아씨 거꾸로 거꾸로 만들었어 아구 잘못 놀랐다 거꾸로 만들었네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 된장 소식품이 가득 찼어 그냥 사라 대충 사라 대충 사라 대충 사라 죽기 직종이야 아싸 전기 들어왔구요 살았다 살았다 이건 안되네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돼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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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것들 좀 많이 키워야되는데? 이게 집쪽으로 가면 미역이 많은데? 뭐가 이렇게 없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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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발열 칼 만들어야 되는데? 저깄다 저깄다 여 칼 칼 어 렉 렉 렉 렉 렉 렉 아 소지품이 꽉 찼어 큰일났네 뭐라도 먹을까요? 일단 별장에 다시 가야겠다 별장을 잘못 지었네?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보다 수리도구 만들었으니까 유지보수 하러 가야되고 보관함을 좀 만들어놔야겠어 보관함 2개 정도만 만들면 되겠지? 1개 정도 필요없는거 넣어놓고 물은 먹어야되고 핫다리 다 쓴거 손전등 넣어놓고 여기 필요없고 먹어버려! 치워버려! 전기 얼마나 만들었어요? 이제 뭐 만들면 될까요? 이제 뭐 만들면 될까요? 일단 전기를 안정화만 시켜놔야겠다 밥도 먹어야겠다 밥도 먹어야되는데 또 빨라요 물고기가 이 정도면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꾸로 있어서 불편하네 이 정도면 됐겠지? 제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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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줘야지 딱 중간에 그 다음에 어? 구리가 없다 티타늄이랑 구리 키워야돼 그 다음에 일단 만들어만 놓자 배... 아 배터리 충전해야지 배터리 충전기 하나 놔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대 어? 이제 고용량 산소통 만들어야지 고용량 산소통을 만들러 가봅시다 컴퓨터치 필요하네 다이아몬드 만들어야 되네? 어? 큰일났다 다이아몬드는 어딨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그러면 어떻게 주크박스 노래 한 좀 틀어드려? 보강파 만들어야지 리튬, 티타늄 티타늄이랑 구리 키워야겠다 발열 칼도 만들어야돼 발열 칼도 만들어야돼 활기 산더미네 뭐... 해도해도 끝이 없어 두둥두둥 두둥두둥 어...어... 내 구리! 내 구리! 어...이거 뭐에요? 어... 탁자선호 여깄다 어...어... 신호기 어디갔지? 어...신호기래 스캐너 어? 어디갔죠? 어디갔죠? 어 여깄다 betta 아싸 어허 집 잘 지었네 집 잘 지었어 집 잘 지었어 하하 히옹 어? 저기 뭐가 보이는데요? 저게 뭐죠? 갔던 데인가? 아닌가 본데? 오! 고용량 상소탱크! 아 대박스? 여기다 집 지을 필요 없겠는데? 다시 갔던 길 가야될거 같은데? 아우! 어우 놀래라 고용량 상소탱크가 있으려면 어차피 제작기가 필요하잖아? 굴이 석영 티타늄 굴이 석영 어우 사워도 있고 난리에요 나쁜 놈들 너무 많은데요? 아 비켜 아 비켜 좋았어? 선수 선수 한번 먹어주고 코 간지다 이렇게 두리 두리가 안나오네? 두리가 필요한데? 어어 뭔가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났어 뒤에서 뒤에 뒤에 계속되는거같아 무서워 이제 구리..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강물 탐치기 있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아 보인다 보인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여 중료권이다 빨리 아침이 돼야 되는데 강물 탐치기고 쓰기가 어려운데요? 잘 안보여요 잘 안보여요 골고기 필요하고 골고기 필요하고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불편해 4개 있다고 나오는 거 같은데 어디있다네 아이씨 깔아 모르게 내 구리! 내 구리! 아이씨 아휴 구리는 안나오고 자꾸 티타늄만 나와요 어 안보여 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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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안좋아 아이씨 아아 아파요 아 왜 이렇게 괴물이 많아 무서워 죽겠어 괴물이 너무 많아 아아 아아 배손도구? 아아 저기서 갖고 와야되는데 너무 힘들었어 어 탑승물 이제 잠수함 쓸 수 있겠는데? 유리 두개랑 은광석 유리 두개 은광석 유리 두개 은광석 어 어 오예! 아 이제 용량 커졌다 아 이제 좀 살만하겠다 오 행복해 오예! 이거 만들어야되는데? 이거? 배터리 충전해야되는데 배터리 충전해야되는데 납은 넣어놓고 어 물! 물 마셔야지 물 마셔야지 물 마셔야지 다시 원래 집 갔다와야 될 것 같애요 밥 넣고 슝! 거기서 재료 싹 다 갖고 오자 당분간 집에 안 가게 거기서 재료 싹 다 갖고 오자 어 커피가 다 식었죠 아 당분간 집에 안 가게 어 커피가 다 식었죠 어 커피가 다 식었죠 요자 밑에 있네 밥도 먹고 물만 먹고 물! 물 주세요 물! 물 물 물 물 어 진짜 물 만드는 거 너무 피곤해요 어 이 가난뱅이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여섯 시에요? 진짜로? 거짓말 하지마 또 뭐 만들 거 있나? 어 이거 방송 이거 중간에 끊어가지고 한 다섯 시간 될걸? 중간에 끊고 한 거에요 커피는 버려? 여기다 물 어찌 마셔야 되지 커피 가져가 됐어 이제 여기 안 와 빠이빠이 아 뿌듯하다 이제는 근데 휴대용 탑승물 해가지고 나 그거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잠수함?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 잠수함 만들어야지 잠수함 만들자 오늘 만들거는 다 만들고 갈까? 배터리 충전해야돼 배터리 충전해야돼 배선두구 어떻게 만들자? 배선두구 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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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 보관함 더 만들어 자 여기다가 먹을거도 어? 배선도구 여기 있었네? 구리구리 멍텅구리 티타늄만 챙겨오면 되겠다 오 이제 완전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대박쓰 아 행복해 티타늄 구하러 가야돼 티타늄 주세요 티타늄 어 티타늄 20개 있어 여기 있는거 다 티타늄인가보다 아니죠? 구리였죠? zone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trusts 이 광석 왜 이렇게 안 캐져요? 너무 화나요? 짱나 오호금 있으면 좋지 뭐 티타늄 많이 필요해 원래 집 주울때는 이런게 많이 있어야지 산소 기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찾을땐 없더니만 은을 그렇게 찾을때 없더니만 지금 엄청 많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예쓰 씹어주세요? 그렇게 찾을땐 없더니만 안찾으면 엄청 많아 물고기 집에 넣어놔야지 밥도 해먹어야지 밥도 해먹어야지 그치 아 바쁘다 바빠 이건 뭐죠? 슝 아뇨 오오 집이 어딨죠? 아 저기있다 다왔다 행복해 아 행복해 야호 충전하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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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바꿔 껴야겠다 나왔어요 좋았어 어 재료를 여기 또 넣어놔야지 어 렉 걸렸어 납은 아직 필요없고 물이랑 밥이랑 만들어봐 안 먹어야겠다 냠냠 물 먹고 물 먹고 아 맨날 물 먹고 밥 먹고 힘드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짠등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바꿔 끼고 어 없네 아까 100짜리 있었는데 이상하네 여기 있다 깜짝 놀랬네 어? 나머지 충전해놓고 아우 만족스러워 배터리 두개 더 만들면 좋겠다 충전해서 왔다리갔다리하게 그럼 이제 다 만들었나? 이제 뭐 더 만들거 없죠 이제 뭐 더 만들거 없죠 어 다 한거 같애 보강판 하나만 해놓을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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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 아 어차피 다이아가 없어서 어차피 못만드네 이제 끝났나? 더이상 할거 없나? 다 한거 같죠? 좋았죠 좋았죠 어디갔지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필요하구나 잡지 잡읍시다 물도 꺼내네 요즘은 필요없고 컴퓨터집 컴퓨터집 필요하지?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만들려고 그랬지? 아 맞다 배터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리본식물 없네 파워셀도 이제 만들어야 되나봐 아 아 맞다 아까 그거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탈거? 탈거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네. 티타늄 주계 유난류 컴퓨터 칩. 티타늄 주계. 이제 잠수함 타고 다니자. 안 들었어. 설렌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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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싱. 아, 아무것도 안보여요. 저기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디갔어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시트럭. 아, 재료를 모르는구나. 어차피 만들 수는 없었네. 챗!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좋다 말았잖아. 배터리만 챙겨서 이제 저기 가야겠네. 물 좀 챙겨서 가야겠다. 먹는거 아니네? 이보니가 아까 여기 있었나? 없었나? 어디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배터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아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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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나 어디있니? 리본아 어디있냐? 이보니는 내가 찾으면 없어! 안 찾을 땐 엄청 많은데? 아비옥! 아비옥! 왠지 아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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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만 하나, 한두 개 더 만들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죠? 오 예! 아 예! 오 예! 헤헤? 헤헤? 아헤헤? 절대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거야 만들자 청사진을 찾았으니 이제 만들어야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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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좋아라 여기 위에 만들었는데? 어딨지? 어 탈거 여기 위에 만들었는데 안보여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왜이렇게 멀리가 있지? 크 어울레? 파워셀 만들고 티타늄 주게 고급 배선 도구 만들어야 돼 고급 배선 도구 하.. 만드는게 끝이 없네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어? 벌써 충전 다 있어? 어? 겁나 빨라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배선 도구 하나 더 은 두개 아 목 아파 금 두개랑 컴퓨터 칩 컴퓨터 칩 컴퓨터 칩은 아 끝이 없다 아 끝이 없다 이제 슬슬 졸딛다 금 두개 캐어 가야돼요 고급 배선 도구 티타늄이랑 그럼 두개 캐어 해야돼 우와 충전 진짜 빠르다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 오케이 가자 다 챙겼나? 다 챙겼나? 됐어 가자 가자아 붕붕이 타고 가요오오오 어 나두로 바뀌었네? 우선에도 많아 빨리 가요 다들 조용하네 다들 자러 갔나? 아 추워 열 주세요 어? 아니네 아직 안 자네 일리 와달려 일로 가는 거였나? 일로 가는 거였나? 어 꽃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어 꽃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어 그 어떻게 뭐 거의 다 했네 그래도 이제 손가락이 아파 어디였지? 이쪽인가? 기억이 안 나요 달려 달려 카드 봅시다 반대편인가? 반대편인 거 같지? 잘 먹었네 어디였죠? 어디였죠?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어디였죠? 어디였어? 어디였어? 뒤도 이제 먹었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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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두워요? 길을 몰라 길을 계속 길이 그대로야 누가 나 길 좀 찾아줘요 누가 나 길 좀 찾아줘요 여기 한 바퀴 돌아도 이제 못 찾는다 이제 어디였지? 여기 전혀 못 보던데 왔죠? 여기 전혀 못 보던데 왔죠? 쌍둥맞은 데 왔지? 아까 되게 쉽게 찾았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뭔가 불빛 많은데 이거 따라가면 되나? 좋은 나라에 가나요? 아까 먹이잖아 아우 못 찾겠다 개구리 더 멀어졌어 못 찾겠다 개구리 개구리 뭐지? 여기구나 안 틀렸어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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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요 어휴 안다왔다 이것만 하고 자자 졸려 아니 둘 넌 둘 둘 넌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여기 괜히 왔어! 나.. 나 자살 갈까.. 진짜 이씨.. 아오.. 다시 내려가는 것도 귀찮아 아오! 피점 못했어 여기 왜 왔어요? 안돼! 아아.. 안돼! 그 검은단 떨어집니다 아비요! 아까 내가 뭘 본 것 같은데 저기 한 번 가볼까요? 저기 원래 내 집이던 덴가? 방금 되게 허무했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금 찾아야 돼요 금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엄마야! 아 진짜 놀랬다 금 안 찾아줘 도장 났나? 사우 사우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벼락 괜찮네 엄마 게임 땜에 놀랬어? 별이도 놀랬나봐 파우스 파우스 파우스는 다 쓴 밧데리로 나중에 만들어야지 알았어 물 먹을 거야 여기 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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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파우스 뭘 피 엄청 달아 어때요? 짱마 타타늄 주기 파워치 로그 배선으로 만들면 끝 그럼 시트럭 만들 수 있다 금이 안찾아지는걸? 이거봐요 샷는 중만 뜨고 안나와 짱꾸나 정말? 이대로 맘에 안들어 금이 아까 어디서 오 내 소리 어 내 소리 아 맞아요 침대 만들면 잘 수 있어 아까 침대에서 잤어 낮에는 자면 밤 되니까 밤에 자야 돼요 그래야지 낮이 되니까 어 금이 이쪽에 있어 여기다 침대 만들면 돼 이거 꼬다리 맞지 절단지 절단지 오 우연히 찾았다 아 대박쓰 응? 아니 파워네도 겁나 많아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왠지 느리더라 아 왠지 느리더라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건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건 뿐이에요 어?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휘휘휘휘휘 넓자 맘에 오븐 음 용좀 찾아주세요 어? 저거 강물 저게 적혀있어 호동을 안하네? 버그인가? 어야 누구야? 안 보여 잘 어두워졌어 무서워 죽겠네 진짜 근데 어두워 집에 가서 침대 만들까요? 며칠째 집에 와서 침대만 놔서 이라도 죽겠네 지금 며칠째 잠을 안잤어 며칠 밤새에 강물을 캤으니까 하루쯤은 자도 좋지 하루쯤은 좋지 며칠째 파워스템 만들거니깐 배터리 충전하면 안돼 며칠째 아 배터리 두개 있어야되네 아까 뭐 만들면 어렵지? 아 금새 까먹었네 아 금새 까먹었네 아 금새 까먹었네 만들어볼까요? 고급스러운 더블침대 좋았어 혼자 자도 혼자 자도 넓은 데서 자야죠 일단 한숨 자볼까? 아 피곤해 한숨 자야겠어 아 아 아 잘 잤다 자고 일어나도 별거없어? 구급상자 만들어야지 고급상자 만들어야지 아프긴만 아프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만들어주고요 금을 못 만들어서 아쉽네요 금이 필요한대 이제 뭐 만들어야 되지 고급 배선 도구 하나 만들고 어차피 고급 배선 도구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우와 질리네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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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사고 싶어요 유리 두개 납은 있고 고급 배선 도구만 만들면 끝이네 유리유리 유리유리 만들어야지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맨날 헷갈려요 누가 혼수를 좀 잘 봐줘야 강물탐지기가 문제야 강물탐지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 봐보라 이거 봐보라 엄마 찾는중이라고 뜨고 표시가 안나오잖아 표시가 1도 안나와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야돼 consolation Delphor 그 자기를 어떻게 확인할까 도구 도구 예, 나는 아, 긍을 못 찾겠어요 긍이 없어 이것도 많이 필요해 왜 이렇게 말아가지 노가다를 하고 있다 잘 안보여 긍이 안 나와요 자야지 저거 딱 시트럭 하나만 만들고 자죠 금방 나오면 돼 금방 금방 딱 두개만 나오면 끝이야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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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저 절단기. 아, 자, 이런 거. 지금 뭐 필요 없네? 저번에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 오, 보기만 했지만. 의미 없네. 지금 금이 필요한데? 식물도 키워야 되는데? 나무 하나 키우면 진짜 딱 좋은데. 나무가 안 나오네? 식이 거리지 못한 거. 동물이 아까 어디서 안주먹을지? mów. 아, 더 운이 그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찾으면 잘게 잘 나와요. 이건 치트 없을걸? 너무 치트 쓰면 재미없지 않아? 이렇게 녹아다도 해줘야지. 근데 진짜 치트 있으면 나 지금 금 만들었다. 짜증나, 씨. 너무 못하겠다. 짜증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온다. 아, 진짜. 특이하게 생긴 거에서 나올 텐데. 아, 진짜. 아까 은혜 진짜 못 구해서 안 다녔는데. 어, 무서워. 어, 뭐 있다. 뭐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소중공이 왜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아. 우리 음악이 되게 무서운데요? 왜 나올 것 같지? 여기 좀 필요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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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휴양. 그냥 닦아. 정당하고. 슬슬 지치니까. 문은 있는데 왜 불이 없지?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밤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쯤되면 그릇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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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야 될 것 같아. 어쩌냐. 아, 저 운만 나와. 짱나. 별장 가서 쉬어야겠어요. 별장 가서 쉬어야겠어요. 별장으로 가서 쉬어야겠어요. 별장으로 가서 쉬어야겠어요. 와운 되게 많다. 운부자야. 운부자 됐다. 운부자 됐다. 응. 어젯. 입구자. 자막이 안 돼. 왜? 한 원은 없지? 예, 이걸로 알아, module 좀 다 입을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금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금은 끝인데 금이 안 나와 아쉽다 아 2개가 안 나와서 못하네 물 물 마셔야 되는데 오 마이 홈 음 오만 와 쟤가 진짜 많다 쟤가 진짜 많다 강화상자로 한번만 더 써볼까? 왜 안되지? 어? 갑자기 된다 아 이게 가까이 없으면 안되나보다 아 이쪽엔 아예 금이 없나보다 아 뭔가 알았네 다이아몬드 추설되나? 근처에 다이아몬드 있나? 네 다이아몬드 추설되나? 다이아도 없어 근처에 책 저장 한 번 할까나? 아 한숨 자야지 저어장 거어장 너무 멈추는거 아니야? 저장 안돌려 무서워 밥이랑 물 좀 매겨야겠지? 물! 물고기 물 되게 많이 했다 오늘 하루 동안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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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쑤 그러게 말이야 난 너가 다쟁이야 다리 저려 별아 나 지금 별이 안고 있어가지고 다리 저려 다리야 다리 너무 아파 지금 다리 한쪽 마비 온 것 같아 여기 딱 한 번 밑에 한 번만 딱 갔다가 여기 딱 한 번 밑에 한 번만 딱 갔다가 가보자 딱 한 번만 저기 밑에 있었어 아까 그걸로 어디서 갔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나게 너무 짧아 엄청 밑에 내려갔어 엄청 밑이 없네 여기가 끝이네 여기가 끝이네 여기가 더 있다 여기가 더 있다 여기가 더 있다 여기가 더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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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간이 300m를 넘게 그냥 들어가냐고 잠서부 하나 있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거 대박이다 감성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사항 아들이 uire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나 죽어! 나 죽어! 아 나 죽을뻔했어 와 죽을뻔했다 아씨 뭐 봤었는데 너무 놀랬어 와 진짜 놀랬죠 와 잘 안볼래요 쓰면 너무 잘라 어 다이몬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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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이몬드였어 어 다이몬드 또 있었는데? 아 못 봤어 일단 가야돼 일단 가야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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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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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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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모드 얻었는데 뭐 잃어버렸을까? 뭘 잃어버렸을까? 어 다이아몬드 잃어버렸네 짐 다 넣어놔 짐 다 넣어놔 짐 다 넣어놔 또 잃어버리기 전에 다 넣어놔 어떻게 해야 될까? 씨리도 있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아 진짜 놀랬다 와 다이아몬드는 찾았고 꿈이 없네 시트럭 창고도 만들 수 있지 다이아도 어딨는지 찾았고 산소가 어딨는지 잘 가놔야 돼 당황하면 산소를 못 봐야 돼 산소가 안 돼 어? 이거 뭐지? 깜짝놀네 이거 종료권 종료권도 만들 수 있지 고소도 넣고 이런 거 찾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웬만하면 안 나오죠 선수 하나 더 있고 선수 맞지? 어 이거 왠지 금 같은데? 아 아니네 아 진짜 금 같았는데 아싸 음 찾았다 선수가 없다 어 선수 또 또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아 금이 여기 있었네 예예 뭐 찾았어 좀 상처먹자 드디어 금을 찾았어요 어?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하다 여기 되게 많아 산소 어디있지? 잠시 와 봐 또 어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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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랑은 이제 충분해 아 안 올라가지 소야 왜 안 피니 너 큰일났다 큰일났다 왜 한숨 쉬세요? 왜 한숨 쉬는 거예요? 네 별장 별장 잘 지었어 좋은데 잘 지었어 밑에 금 있지, 은 있지, 다이아 있지 있을 거 다 있네요 잠수함 만든다 오예 오예 컴퓨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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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다른 Jerusalem 우후 컴퓨터치 미치ność 네 어? 다이아가 없는데요? 어? 다이아가 없는데? 어? 아까 다이아 잃어버렸었나보다 아 그렇군요. 죽어서 떨굽군요. 그럼 시트럭을 만들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까 티타님 중에 만들어야됐던지 컴온 베이비? 여기 앉아봐 납 3개 파워셀 티타늄 2개 인턴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하기가 너무 쉽다. 납 3개 뭐였죠? 파워셀 파워셀 어? 뭐 꽉 찼지? 배터리 다 쓴 걸로 만들어야지 아 실리콘 공기 실리콘 공기 아 또 봐. 다 만들어놨지 아 이 준비성 보셨나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해 준비성이 아주 철저해 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놔 얘들아 아 낮에 만들걸 밤에 만드니까 잘 안보이네 만드는거 야호 야호 오오 어떻게 들어가요? 어? 아직 못타 아직 못타? 못타니? 탈 수 있을 줄만 알았지 널 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봉미? 안타져 차이빠벅 에에라이 창고랑 만들어야되나 봐 어디갔지? 어? 아우 창고였어 아우 창고 차이빠벅 ر 탄이 클라운드 도킹을 해야하는구나 도킹이랑 창고...아 뭐야 못 타네 다른 공격을 더 만들어야 탈 수 있나 봐 여기 뒷면 뒷면을 만들어야 되나봐 안타져요. 됐어. 더 필요없어. 내일 하자. 더 이상 하기엔 너무 친진다. 이 쯤 하면 됐어. 배터리나 만들지 않아. 배터리 모질란다. 배터리 꺼내놔야지. 밥도 먹어야 돼. 너무 피곤해요. 이 게임. 배터리 두 개 있구나. 그럼 두 개만 더 만들면 되네. 배터리는. 아 티타님도 여기 있었네. 에라이. 이쪽은 완벽해요. 대장해야지. 아티타님도 여기 있었네. 밥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먹어. 물만 만들면 되겠다. 이제. 이제 다 썼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아쉽다. 하다 많은 기분이야. 종료건이랑. 레이저 절단기. 등등. 고급상년도 내일 만들고. 고급상년도 내일 만들고. 나침반 만들까? 중력 한 장 하나 만들까? 이거 웬만한 거 다 했네요. 오늘 되게 많이 했다. 점령이 났거든요. 고급상년도 오늘 아는 거. 중력 한 장 하나 더. 다행히 또, 이렇게 또, 안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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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이래야 될 것 같고 내일 또 밤에 와야겠다 어 자면 안돼 자면 밤 돼 아무 생각 없이 자버렸어 다이아 다이아랑 금 더 만들어 오면 되겠다 아 이거 뭐들이 다 필요해 어 생년용 칼 아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구나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아 스캐너룸 이거 만들까? 그러면은 저거 이거 강물쳤는데 더 도움되는거 아니야? 내일 업시다 7업 서버가 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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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 아 다리 아파 아아 헐 몇시예요? 저 몇시야? 헐 여섯시 반이야? 얼른 자야지 헐 얼른 자야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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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밤에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거 보니? 왜 색이 왜 이러지? 색이 흐리만 타는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 아... 어... 멀다... 1시간이나 걸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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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나 뭐하려고 그랬지? 뭐하려고 그랬지? 여기? 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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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아파 너무 열심히 게임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 네 이제 자요 화이트님도 주무세요 빠이빠이 내일 또 볼 수 있으면 내일 봐요 안녕 빠이빠이 쇽